자 시작해봅시다 저번에 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엔딩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그래도 지금 엔딩에 거의 가까워졌기도 했고 진행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꼭 한번 끝내보도록 하죠 오늘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갑니다 출발 음 맞아 여기서 끝냈지 오늘은 재미 안 챙겨줘도 된다고요? 아 그럴 순 없지 어 깜짝이야 음 점점 귀찮은 녀석들이 아 아 아 이 잔챙이들 게이지 채우기 너무 좋아 아 시간은 좀 걸려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잠깐만 여기 맞나 여기가 맞나 여기가 맞나 아 아직 아니지 아 맞지 이쪽으로 갔다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다시 올라왔군요 내려와서 찍고 내려와서 찍고 내려가는 거였는데 올라와 버렸네 맞네 맞네 이게 무슨 일이야 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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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왜 떨어졌어? 뭐야 어 뭐야 왜 떨어졌어 오씨 와 이거 일부러 아 아 이거 일부를 어 아닌데 나 이거 타고 올라갔던 것 같은데 나 지금 길이 헷갈리네 잠깐만 아니야 맞아 이걸 타고 올라갔었어 맞아 올라가서 사다리를 타 맞아 위로 가야지 어 근데 왜 더 처리할 게 있다 그러지 아 다시 생겼네 잠깐만요 내가 뭐 하나만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아니 아니 저쪽의 저쪽의 얘를 없애야 되나 일단 다 없애야 된다 했으니까 다시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쟤를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디야 어디야 아 하나 저쪽인데 두 마리가 남은 건가 오는 길 말고도 내가 안 죽인 애가 있었나 원래 지금 두 마리가 쏘고 있는 거 보면 아긴 gal 아이야 아이고 두 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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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까마 오 아우 미치게 아파 와 정말 어디서 쏘는거냐 저쪽 건물 아우 아우 아파 쟤 어떻게 가지 저기 아 이쪽 차도 통해서 맞아 이쪽으로 넘어왔었지 이쪽을 통해서 다시 가면 되겠다 오 뭔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인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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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눌렀잖아 들어와 아우 어 음 음 왜 쟤는 안 죽어있지? 나 분명히 처리하고 왔는데 쟤 아까 처리하고 오지 않았어요? 저 아까란다 어제 처리하지 않았던가? 저기는 어떻게 가지? 뭔가 처리한 애들은 다시 안 나타나긴 하던데 쟤는 왜 다시 나타났지? 아닌가? 쟤는 안 죽였나? 안 죽인 것 같기도 하고 오 야야 이 좁은 곳에서 오 좁은 곳에서 위험해 왜지? 저기 어떻게 가냐? 아 저 옆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다리로 갔나?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얘만 잡고 제가 아이고 알았다 이걸 보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여기를 안 넘어갔네 다 잡았나? 산쟁이? 아니, 하나 남아있네? 오오오! 아! 이루니씨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경기하긴 하는데 오늘은 일단 이거 엔딩 보려고 나이스, 일단 하나 됐고 와, 저 멀리까지 또 가야되네? 아, 여기만 처리했으면 순서대로 가는건데 아, 이것도 그게 무슨 소리죠? 이거요? 네, 나쁘지 않아요 오우씨 아, 이게 무슨 말도 안된... 진짜 너무 말이 안되지 않냐? 진짜, 스킬 쓰고 갑자기 와... 이건 아니지 않나 싶다 아, 제게 거 잡았는데 이게 무슨... 무슨... 오우, 이래서... 촐렁대면 안돼요 촐렁대니까 이렇게 죽는거야 어디야 그 다음에 저... 풀숲이야? 저기서 어떻게 가지? 어, 근데... 일로 들어가는 길은 똑같은건가? 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똑같잖아... 아, 뭐야... 아, 뭐야... 똑같은거였잖아... 아이씨... 하... 아니 다른길인줄 알았네... 어으우... 무서워... 이제 저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갔어야 됐네 저것만 처리하면 끝이네 헬로 헬로 아씨 내가 먼저 공격할랬네 이리와 어 손에서 땀나 손에서 땀이 막 나 잠시만요 원래 게임할때 손에서 땀이 많이 나서 레이를 일단 쭉 따라가라고 와 롤러코스터야 뭐야 이거 뛰어갔다가는 떨어질것 같으니까 천천히 갈게요 와 뭐야 이거 이렇게 가면 되나 어? 뭔소리지? 선택은 내가 하라고? 아 오 오 됐다 아 어 옆에 하나 더 있네 아 아 뭐야 잔챙이가 또 있어? 어씨 이걸 피해? 아 하필 뒤로 가가지고 됐다 이제 비행선 타고 갈 수 있는거지? 가자 줄 타고 가면 되는거니? 아니 줄 잡아 줄 잡아 줄 줄 왜 못잡아 줄이 흔들려 가만있어 가만있어 됐다 하하 줄이 움직이잖아 움직이니까 잡기 힘드네 와 이러면 저기까지 다시 돌아가야돼? 처음에 왔던 길로? 와우 어디야? 이쪽으로 가네? 아 아 아까 갔던 아까 다시 아 거기로 가는거구나 도대체 돌아가라고 했던 거기로 가는게 맞네요 왜냐면 아직 처리할게 더 남았어 했잖아요 그렇다는건 저 뒤로 가는게 맞다는듯 맞네 가자 가자 아 아 나 이런거 이러면 진짜 약하다고 나 여기서 몇 번이나 낙사하려나 조심조심 점프도 있어 점프 점프 인지해 점프 인지해라 신난다 오 오 오 뭐야 빨리 없애버리는 게 좋아 하나 정도는 오케이 하나 이리와 너만 남았냐 어느 쪽이냐 여기도 사람 오 머리가 없어 헐 대박 머리가 잘렸어 저 사람 머리가 그냥 잘려있는데 어느 방향 쪽이냐 이 안에 들어가는 건가 그러니까요 공방 가서 좀 새로운 업그레이드 물품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내가 여기서 넘어왔고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 여긴가? 아 여기 맞네 또 타네 또 타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뭐야 오 아 이게 뭐야 이쪽이겠지 오 이쪽이겠지 오 이쪽이겠지 됐다 오케이 헬로 헬로 와 릴리야 사는 곳이 여기였어? 우와 뭐야 예쁘잖아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데 느낌이 좋아 지금 스킬은 몇 개 올랐을까요? 두 개? 두 개라 아니야 좀만 더 모으고 써야 되겠다 가보죠 여기 뭐야 예쁘네 근데 좀 외롭겠다 이 외딴 곳에 혼자서 어 뭐지 저기로 가는 거 아니었어?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네 아 여기 있다 그러게 온실이야 와 여긴 식물들로 가득해 그리고 작은 새들도 릴리야 릴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어떻게 키웠대 새도 있어 대박 대박 그럼 저는 잠깐 비밀작업실에 다녀올게요 이런 아름다운 곳은 처음이야 바닥으로 내려가나? 야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대 이런 장소에서 희귀 식물들이 이렇게나 자라다니 이곳은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 릴리가 얼마나 여길 아꼈는지 알겠어 아 맞아 그 녀석에겐 특별한 보금자리 같아 그게 진짜 별의별 식물이 다 있네 아뜰리에 둘러보기 오브젝트 기억을 마더스피어에게 전송하기 마더스피어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응 오 오 데이터가 절대 손상되지 않는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이어질 수 있는가? 영광스러운 일인가? 마더스피어 메모리 스틱에 데이터 남겨두기 마더스피어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안된다 데이터가 절대 손상되지 않는다 헉 이게 무슨 아 기억을 마더스피어에게 전송을 하면은 괜찮은데 메모리 스틱에다 데이터를 남겨두면 부활이라는 게 안되는 건가? 오 잠깐만 이게 무슨 어 여기 또 뭐 있다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여 그래 특별한 건 없어 보이던데 꼼꼼히 안 봐서 그런가? 다 챙겼어? 네 하나만 빼놓을게요 뭔데? 실은 저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 같이 살아남았던 동료가 있거든요 동료는 그러면 죽었어? 잠든 건가?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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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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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가는 거야? 안 데리고 가도 되겠어? 저 상태로 두고 가는구나 하긴 저거 뽑아가면 그냥 빈 몸이잖아 외형만 저럴 뿐이지 그냥 완전히 비어있는 몸이잖아 세상에 와우 같이 온 친구도 슬프네 고칠 수 없었나 보다 뭐 고칠 거 없나? 아 아 할 건 없군요 가자 우주로 근데 아담은 가족 없나? 아담 비밀은 나중에 나오겠지? 이름도 아담과 입으로 만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스킬도 올릴 거 같고요 신의 인류 조상 엔딩? 우와 뭐야 여기? 저게 궤도 엘리베이터야? 나만 두고 가는 거야? 설마 난 혼자라도 가겠어 지금 와서 다시 자이온으로 돌아갔다간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르니까 이봐 그니까 아담은 수염만 없었어도 날 내려주고 자이온으로 돌아가 난 혼자여도 할 수 있어 잠깐! 여기서 완전 좋은 생각이 있다고요 드론 오퍼레이팅을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사이 아담은 호버바이크를 타고 자이온에 다녀오고요 어때요? 완벽하죠? 드론 오퍼레이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섬세한 조작, 폭넓은 시야,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스캐너, 링크 센서들이 다 알아서 해주던데? 그래 맞아 뭘 판단이야 내가 다 아는데 옆에서 쪼갈거리기만 했잖아 아무리 봐도 아담 성우분 목소리 좀 더 다른 분위기에서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 좀 더 굵직한 목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저 외모에는 너무 영한 목소리야 저 외모에 비해 너무 영한 목소리라 가끔 흠그릴때가 있어 와 저거 타고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착지는 잘할 수 있을까? 착지하기에는 너무 울퉁불퉁해 보인다 되네? 이게 되네 되네 가볼까나 태풍했네 가보자구요 와 근데 저 궤도 엘리베이터 좀 징그럽게 생겼다 최근까지 운행되던 곳이에요 지금도 퓨전셀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허무한 우주공간에 빈 상자들을 뿌리면서 아 아무도 안 타는데 계속 그거 막 캡슐 같은 거 뿌리나보다 올라가는 거 어? 주변에 생명체 반응해 조심하세요 어디? 주변에? 아 밑에 있네 여기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세련나 기계형 네이티브 일단 잔챙이는 약하고 올라가 오케이 기생하는 거였어 아 그래서 생김새가 저랬구나 어 쟤 앞에는 뭐지? 아이고 저 방금 오른쪽은 뭐였을까나? 아 물 위에서도 싸워야 되니? 뭐지? 뭔가 강아지 소리가 났는데 방금 아야 여긴 길이 없네요 좀 살펴볼까요? 아니야 알 것 같아 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 가는데 그치 잠수 아까 밑에 사람 보이던데 아 여기 있다 움직일 수 없어 몸이 무거워 어두워 추워 졸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시오 아이고 아씨 다른 애가 잡혔어 아아 아 뭐해 뭐야 뭐야 왜 발목을 아우 씨 갑자기 내 발을 붙잡네 아 갑자기 라군이 다른 애한테 가는 바람에 아이씨 걸렸어 어 뭐야 어 여긴 어디지 어 여긴 뭐야 어 얼떻게 들어왔는데 어 뭐지 어 뭐지 갑자기 길을 찾았어 길을 이렇게 찾네 어 아니 저쪽도 길이 있는데 뭐지 아이고 위에도 길인데 뭐지 젠장 놈들에게 발각됐어 모두 위치로 음 오케이 이 위에도 있긴 하거든요 뭐지 저긴 그냥 상자 있는 덴가 아 씨 미친 어 놀래라 씨 아 그냥 사람이구나 여긴 안전해 놈들이 떠날 때까지 숨어있는 거야 승산 없는 싸움에 목숨을 걸 순 없어 바보들이나 죽음을 자초하는 법이지 어 오케이 여기가 길이 맞았네 여기 쪽 얼떻게 결해 비밀번호 어떻어요 숨겨진 길을 여기서 이렇게 발견하네 오케이 레퓨즈 캠프 물아 멈춰라 물아 멈춰라 잘 작동하네요 뭐 할 수 있나 지나가나 아까 거기 반대편 길 없던데 문 안 열리던데 불을 아니 불이란다 물을 꺼야지만 갈 수 있었던 건가 아야 아니 이쪽도 있네 음 이쪽인가 보다 이게 뭐지 뭐 하는 데지 뭐야 아 이쪽 문이구나 아 저 옆에인 줄 알았다 어 이게 뭐지 아 이게 여기군요 얼떨결에 찾은 또 패스워드 비밀의 문 아 여기가 비밀의 공간이구만 여기가 지나가는 길이었네 한 번씩 스캔해주고 헬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헬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헬렌을 만나야 해 난 살아남을 거야 살아서 살아서 콜로니로 갈 거야 좀만 기다려 이건 어떻게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이럴 때 총을 쓰라고 몬스터는 항상 조심 와 어우 무서워 어 여긴 뭐지 길은 적인데 잠깐만 일로 가볼게요 넌 뭐니 여긴 뭐니 사람 소리난다 와 나이스 이 잠깐씩 버벅이는 게 지나면서 렉이 걸리는 겁니다 나이스 나이스 일단 왔던 길로 돌아가요 오케이 체력 늘어난 거 너무 좋아요 아 이쪽이다 아 이쪽이다 이쪽이요 오 오우 이 정도는 문제 없겠죠? 물론이지 오우 잠깐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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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안 떨어져 꿈속에서 널 보았어 마리 너의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손짓까지 정말 행복해 보였어 마더스피어의 보호 속에서 지상의 고통은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랄게 잘 있어 마리 음 여기서 어떻게 가지? 오 됐다 돈은 꾸준히 모아주고 어우 돈이 넘쳐나네 넘쳐나 원이 위로 올라가는 거 같고 불안해 이런 거 아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거 분명히 막 달렸으면 떨어졌을 겁니다 이 길다란 복도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나온다고 뭔가 어? 완벽한 전투기요? 잠깐만 아 일단 생명력 높을 때의 공격력 음 이거 한번 껴볼까요? 와 잠깐만 거리가 좀 상당한데? 오 잠깐만 왜 달리기를 안해 왜 달리질 않아 잠깐만 그렇지 오우 이 정도는 쉽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절대 오지 않을 구조대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길을 찾아가든가 자 선택해 자 선택해 자 선택해 아니야 난 목소리 좋아 그래도 이제 약간 외모랑 매칭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 극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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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기 때문에 목소리도 좋아 음 슬슬 바꿔야 되나 음 슬슬 바꿔야 되나 뭐지 근데 이 큰 문 불안하게? 이거 뭐야 이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 여기 여는 거 있다 아 한번 쉬고 가야 되는구나 대화 자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가 없는 이상 알 길은 없어 릴리 우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 네 명심할게요 그래 일단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돼 마더스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싶다 생김새는 있는 녀석인지 몸이라는 게 있는 녀석인지 아닌지 사람들을 보면 마더스피어를 직접 본 것 같으니까 뭔가 형체는 있는 것 같은데 오 뭐야 부서져도 살아나는 건가 두 번 죽여야 되나 봐 그러네 연습실에서 보던 애들이구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오 이 병 너머에 사람이 있어 오케이 와 얘네들 뭐야 어림없지 내려와 내려와 일단 몸이 부서지면 저 녀석들은 다 저런가 보네 상체가 따로 분리되나 봐요 오 또야 아 이 정도는 쉽지 도도도도도도 음 두 마리네 아 죽어 임마 아 죽인다고 다 죽인 게 아니여 뭐야 어어어어어 멍골이야 음 이건 뭐지 음 아 이게 기계 전기 음 음 여러 개 있나 보네요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찾아야 되는구만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아 여깄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이퍼 튜브를 활성화하려면 동력이 연결되어야 해요 음 나머지 동력을 다 찾은 다음에 여기 오면 되겠군요 여긴 마지막에 와야 되겠네 가까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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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슝 이러면 한 번에 죽어야지 이러면 한 번에 죽어야지 이러면 한 번에 죽어야지 너도 막 따로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지? 어 아 이쪽이지 어 이거 파피 플레이 타임 같다 이런 거 음 이 위에 사람은 어떻게 먹지? 아 방패병은 좀 그런데 아 너무 빨리 놀랐다 아 오씨 아 안 돼 안 돼 아 아 멍거리 새끼들 안 돼 잠깐만 기다려봐 가까이 가까이 가게 해줘 가까이를 아씨 들어가야돼 어우 야 진짜 타라 와 아씨 멍거리 넌 지금이나 아씨 아씨 오우 시클랩뻔했다 아이고 아 왜 방향이 자꾸 내가 너무 빨리 눌러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침착하게 됐다 됐나?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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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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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걸 먹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지 아 잠깐만 저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저건 포기 못해 뭐 너도 있었네 여기는 몬스터 배치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은근히 바글바글 모여있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상한 이상한 이 오징어 뭐야 아이고 방향을 잘못 어 씨 오우 막 엮여서 나오네 어 근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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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망했어 됐다 됐다 뭔가 딜이 안 들어갑니다 아 뭘 바꿔요 이건 먹고 가야지 소리가 들렸어 날 부르는 소리가 베타코 나이스 가자 깔끔하게 털고 가네요 좋아 좋아 아 이리 올라가면 됐던가 일로 올라가면 됐던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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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오케이 그냥 그냥 가지 뭐 흠 흠 흠 흠 흠 흠 또 그거 타는 거 아니에요? 맞네 바람이 불어요 또 네 또 롤러코스터 타야 되네 괜찮겠죠 폐쇄된 상태였으니 다른 길보다 안전하겠지 헉 뒤에 뭐야 공포영화야? 공포영화야? 아무것도 뭐야 아우 아우 어 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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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맞고 가 다 처맞고 가네 아이고 아 아 괜찮아 피 다 채웠어 좀 아파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피를 다 채웠기 때문에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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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이거 잘 안보여 와 이거 조절하기 왜이렇게 어려워 다 왔는데 왜 아니 피하기 쉬운 줄 알아요 아니 조정 어려워요 아니 조정 어렵다고 의외로 아이고 아니 각도 조절을 잘 해야되가지구요 아 아 아 아 다시 하고싶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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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다시 중심 잡아봐 아니 감을 모르겠어 이게 내가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아 미안해 이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 아이고 걸려버렸네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죽지않아 어우씨 어 됐 아니야? 아니야 끝난거 아니었어 아 젠장 어 됐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와 저거 뭐야 보스인가? 보스 같은데 보스 같은데 느낌이 보스네 어 어 아 아 피를 먹어야 되는데 아아 아 물약 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네요 설마 여기서부터 다시 간 아 아 저게 뭐야 오케이 어 설마 다시 타야되는 줄 알고 아 피가 없었네 오히려 좋아 풀피 아 네 아 아 아 아 아 뭐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얘는 막기도 안해 아우씨 왜 막기가 안 돼 어 뭐야 도망갔어 뭐야 도망가는데 어 저 녀석 다음에 다시 싸우겠는데 뭐지 잘들어 꼭 살아남아야 해 그래서 그의 목까지 살아주도록 해 알았으면 빨리 꺼져 꺼지란 말이야 마지막 보스 치고는 임팩트가 별로 없으니까 아닐테고 마지막 보스는 당연히 알파네이티브 겠지만 그 전의 보스인가 음 올릴 거 올릴 거 스킬 하나 공 아이고 추가 지속시간 늘어나는 거랑 휴식 한번 하고 사람같이 느껴졌나 엑소스파인더 내가 갖고 있는 거 3단계 다 돼있고 이것도 다 3단계인데다가 올릴 건 따로 없어요 그냥 설정 따로 이걸 교체한다는 가정하에 바꾸면 그런데 사실 이게 풀임 실력이 안 돼서 그렇지 풀파밍임임 풀파밍 홀든 나도 데려가줘 봐 걸을 수 있다고 빠르게 걷지 못해도 부탁이야 두고 가지마 홀든 뭐하는 거야 홀든 홀든이란 친구가 버려두고 혼자 나갔나봐 버림받았네 가까이 오니까 이런 그림인가 와 어 이 바닥에 있는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신호등도 있네 아 그건가 보다 이거를 저기다가 넣는 거지 집는 키는 따로 없는 거 보니까 내가 발로 차야 되는 것 같은 아이고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뒤통수를 찌르겠어 똥꼬 찌르기 부우 됐다 공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모를 줄 알고 베타 리게인 귀여워 가자 발로 차 발로 차 사커 사커 오케 볼링 스트라이크 어 안 되네 아 노노노노노노 오케이 아 저쪽에도 있네? 세개 아 꼴이에요 꼴 발차기 꼬린 어 저게 뭐지? 오 오 타키 모드 성능에 특화된 엑소 스파인 오 이건 보스 들어가기 전에 바꿔도 되겠다 보스 앞에서 교체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씨 아 저거 총 쏘는거 아니지 아 아 저거 너무 싫어 플라즈마면 아 아 저걸로 시야를 가려? 부셔? 내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할게 오 그러면 발각될 위험이 아 이렇게 하면 부셔지겠죠?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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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달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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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오 오 아 또 레이저냐? 이즈 오 오 와元 이 노 보호해준다니까? 왈레이저는 인간과 네이티브를 구분하거든 자! 봐! 그대로지? 어? 왜 빨갛게 변하는 거지? 빨간게 안 좋은 건가?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씨 미친 뭐...뭐 아니씨 아니 큰일났다 한번 죽을까 그냥? 잠깐만 죽어볼게요 몇개야? 와 너무 많은데? 그냥은 안걸리는데 레이저에 걸리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사다리 아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 잠깐만 이걸 올라타서? 아이고 컨테이너를 올라타서 가는건데 어쨌든 걸리려나? 걸릴 것 같은데? 저기서 걸리지 않을까요? 점프로 갈 수 있나? 여길 어떻게 여길 어떻게... 아! 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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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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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저쪽으로 가야돼 저기... 근데 저기로 붙어서 어떻게 가자는거지? 뭐지? 저기도 가는길이 없어 보이는데 아 입네 일단... 일단 가볼게요 스읍 오면 점프... 아니! 아니 뭐하니! 아이 다시 다시 오면 점프를 해서 아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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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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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둥 저거 아이씨 기둥이 안 비켜주네 너무하네 옆으로 갈라 했는데 기둥이 안 비켜줘 뭐 아니 왜 옆으로 안 넘어가지지? 왜지? 잠깐만 옆으로 넘어가지지가 않아? 앞쪽으로 뛰어야되나? 앞쪽으로 뛰어야되나? 내가 너무 옆쪽으로 뛰었나?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저길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되겠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서 하고 여긴 내려가나? 어 저기 캠프있다 여긴 내려가나? 내려... 여긴 뭐 없는데 왜 내려가라고 사다리가? 별로 안 어렵네요 에 깔끔하네 자 잘 봐야되요 어 뭐야 신고를 제하는 운송물품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감독관들은 담당 라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거...잠깐만 이거 니쪽에 숨어야 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점프하고 어 이건 어떻게 해야되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이건 이쪽에서 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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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어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오케이 이쪽에다가 한번 지나가고 이쪽에다가 오오오오 오오오 소리소리 오케이 어지럽다 꼬불꼬불이야 맵이 완전 꼬불꼬불해 오케이 바디코어 하나 더 반대쪽인거 같은데 아 이쪽이야? 아 이쪽이야? 이것도 이쪽이야?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 거슬러 올라가 거슬러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확인이 지연되고 있어 잠시 후 모든 공정이 중단됩니다 오? 뭐라고? 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어째서? 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여깄다 짜잔 어? 아 아까 이거 떴으면 먹을걸 아까 버리고 왔는데 그냥 이거 릴리 너무 조용한데 콜로니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어? 어떻게 아셨죠? 맵 데이터를 뒤져보다가 깨달은 건데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콜로니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어 연결만 된다면 모두의 기억 그리고 네이티브의 진실이 담긴 레거시까지 보낼 수 있을 테니 네이티브의 진실이 가자고 어 어우 이런 뭐야 이거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우 뭐야 이거 아우 오우씨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댕댕이들아 댕댕이들아 어 여기 뭐 있다 드론 업그레이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가자 잠깐만 드론은 한번 올리고 가죠 드론은 한번 올리고 가죠 음 이걸로 해볼까? 궁금했어 나 이거 좀 궁금했어 일단 총을 다 써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갖고는 있는데 아이고 어떤 형식으로 날아가는지 궁금한걸 아이고 아이고 타키는 아직 나올 때가 되지 않았어 갑자기 타키 모드를 눌러버렸네 아 내가 여기서 온거지? 아 이거 방향이 좀 이상해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이상해 아 이게 뭐지? 잠깐만 몬스터는 많고 아 다시 저것도 한번에 죽여 그냥 아 이게 제일이여 한방콧이라서 꿀잼 꿀잼 아 넌 걸렸구나 길이 어디지? 아 이거 타고 가야되나? 잠깐만 그러면 이거 먹고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우와 우와 빨리 옷을 더 찾아야겠는걸 아이고 근데 저기는 여긴 뭐고 저긴 뭐지? 여기 보통은 페인트처럼 표시를 하니까 이쪽이 맞는거 같은데 길이 없어요 잠깐만 어? 뭐 하나 발견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일로 가라는 표시를 해서 왔는데 여기에도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도 표시가 있고 저 위에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가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는 것 같네 맞네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거네 아이고 잘못 뛰었다 하 젠장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지? 아 왜 왜 갑자기 더블 점프가 됐냐 아니 왜 왜 더블 점프가 되는 거야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침착하게 잘 써지면서 어째서 어? 아닌데 여기 이쪽인가? 어 여기도 뭐 있네? 잠시마 어 이건 뭐야 이건 못이여 뜻하지 않게 또 상자 발견 여긴 길이 아니었네요 길인 줄 알았더니 길이 아니었네 여기도 뛰는 길이 있는데 잠시마 길이 어떻게 된 거지? 아 여기 매달리는 게 여기 있네 아 잠깐만 그래서 이 매달리는 게 어째 어째다고 올라가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는 건 맞는 거 같은데 뭐 어쩌라는 거지? 길을 모르겠는데? 대충 루트는 알 거 같은데 왜 넘어가는 데가 없지?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 일로 가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내가 점프를 못해서 그런가? 아닌데 보통 위로 점프 뛰는 경우는 없었던 거 같은데 네 뭘까요? 여기가 아닌가? 아닌데 매달리는 거 보면 여기가 맞는데 저 선들은 아니고 아니 매달릴 수 있는 데가 없어 아니 이런 거 가는 길 훈수는 듣고 싶지만 이것도 훈수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지? 음 길을 모르겠어 어떡하지? 저기 길은 보이고 일단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인데 이쪽 길이 아닌가? 오른쪽 안쪽이요? 아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봐야 되나? 여기서 가는 게 아닌가? 여긴 근데 밑에는 뭐지 그러면? 벽을 타는 건 반대편인 것 같은데 벽을 타는 건 반대편인 것 같은데 없는데 제가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올라가나? 아 얘는 여기서 올라가나? 저쪽은 뭐지? 아 절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가? 이쪽이 길이 아니라 사다리 사다리 아 완전히 반대로 짚었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온 다음에 아 아 잠시만 아 저길 가야되는데 여길 와버렸네 저기 먼저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길 알았다 아이템 먹고 가죠 기왕 길 알았는데 아 드디어 풀었네 이쪽 안쪽에서구나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뛰고 아이고 아이고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이잖아 이 멍청아 반대쪽에서 뛰어야지 그쪽은 아니잖아 이런 다시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이템을 먹기 위해 왔다가 올라가서 올라가서 아 오케이 됐다 타이밍 보고 자 갑니다 아우 잠깐만 내려가 아아 잠깐만 엄마 너무 빨리 눌렀어 된장 돌아가는 거 개 오래 걸리는데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신경쓰여가지고 몇번째여 여기가 몇번째여 여기가 아니 이런 미친 지나갔는데 내려오는 게 어딨어 또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군요 또 이런 곳에서 또 이런 곳에서 어 아이구 잠깐만 금방 갑니다 자 하이요 네 멈추면 안 돼요 한 번에 뛰어야 돼요 한 번에 한 번에 아냐아냐 내려가야 돼 저렇게 저렇게 될 때 아 기다려봐 어 한 번 갔다가 어 됐다 오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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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나는데 저기 스페이스 센터가 보이네요 안전제일 한글 보이니까 반갑네요 안 아니 미친 어? 아니 왜 줄을 안 잡 왜 줄을 안 잡는 거지? 어째서? 왜 어째서 줄을 안 잡는 거야 바로 앞에 줄이었잖아 아 아니 이건 잡으면서 왜 아까 그건 못 잡은 거야 아니 그건 안 지키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뭐야 아니 왜 그걸 안 잡았지? 어째서? 뭐야 이 밑에도 뭐가 있어? 아 쟤네들 아니 아니 왜 또 그쪽을 봐 이런 아니 아니 왜 그쪽을 아니 앞으로 달리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지? 뭐야 몰라요 몰라요 돌아가나봐요 저도 모르게 아이고 정면으로 했는데 어째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콘솔의 장점이자 단점 방향 조절 나한테 있어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어 됐다 아 드디어 다시 왔네 아니 아니 미친 아 줄을 잡아 아니 왜 줄을 안 잡아 앞인데 왜 아니 아니 앞인데 왜 안 잡혀 점프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앞으로 가서 잡아야 되겠네 점프를 하지 말아야겠어요 점프하니까 그러는 거 같아 이게 그냥 하나의 점프를 이봐 이봐 또 또 스틱 돌아가서 떨어질 뻔했네 억울하다 억울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진짜 같은 곳에서 몇 번을 떨어지는 거야 아 아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줄 안 잡혀서 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 그냥 내려가는 게 더 나았네 괜히 점프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도 되는 곳을 그냥 걸어가도 되는 곳을 아 약간 습관성 점프가 있기는 해 맞아 뭐야 아 뭐야 가만있어봐 길이 어디야 길부터 찾아야겠는데 여기다 아 아 저기 있구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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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데미지가 뭐야 아이고 불 불 불 불 아 아 아 아 아 아 아씨 이거 안쓰고 싶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뭔가 사람 소리 들리는데 오케이 여기구나 좋아요 아 뭐야 뭐야 웬만한 아 뭐야 뭐야 뭐지 뭐지 방금 뭔가 막 왜 맞았지 뭐야 몬스터는 없지 아씨 뭐야 아 뭐야 아씨 불에 타서 죽는 게 아 뭐야 차 뒤였는데 아 차 뒤였는데 저건 가리는 차가 아니었나보네 아니 이 차는 가려지는데 왜 저건 안 가려지지 아 저것들 안 죽이고 가면 귀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잠깐만 저 뒤에 상자 못 먹나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간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뒤에 불 때문에 버리고 갈까 그냥 저건 포기하고 가죠 안 되는 건 쿨하게 포기해야 하는 법 아 저쪽이다 여긴 바로 아래라 괜찮네 너가 있으니 만족이다 안으로 들어가 저기도 있다 빡세 빡세 지나가는 거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오늘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하늘에서 오는 미래가 오르카 미래 오르카 항공우주회사 궤도 엘레베이터로부터 작은 전동기까지 소형 드론 부터 거대한 우주선까지 지구에서 우주로 뻗어나가는 별의 선도주자가 되겠습니다 오르카 항공우주회사가 선사하는 미래와 함께 하십시오 광고인데 살짝 프레임드랍 있었는데 또 괜찮네요 와 미쳤다 어떻게 타고 가는 거지 가자 사람이 두 명이나 헛소리 마 두 번 다시 널 두고 가지 않아 죽든 살든 우린 마지막까지 함께야 엄살 그만 부리고 일어나 함께 콜로니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면 거의 다 도착했는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날 두고 가 이러다가 너까지 위험해져 미안해 나는 함께 갈 수 없어 테리 아 뭐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면 거의 다 왔는데 물론 올라간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케인의 기어 케인 탄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탄약은 이놈들에게 잘 안 먹힌다 통신 시스템은 오류 정보 지원이 불가능하다 근접 무기는 통하지만 너무 위험하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여기저기 사람이 많이 있네요 죽은 사람들이 모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뒷일을 부탁합니다 사령관님 부디 인류의 내일의 빛이 있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은 없겠다 라파엘 우주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 센터는 기술 혁신과 우주 개발의 아버지인 라파엘 마스크를 기념하는 우주로의 관문입니다 임직원 일동 그의 이름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객 서비스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우선 여객 리프트의 편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키오스크를 통해 편하게 재크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탑승 수속 중 보안 검색과 함께 위탁 수사물을 자동으로 접수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 문의사항은 가까운 안내데스크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야 메이드? 아 여기 그냥 그건가봐요 안내 안드로이드가 따로 있나보네 아 꼈어 안내하는 사람들 다 로봇이었나? 여긴 사냥터야 괴물들의 사륙 본능을 채우기 위한 사냥터 우린 사냥감에 불과해 결말은 이미 정해져있고 저항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 음 음 이쪽이 길이고 여기 뭐지? 벽에 뭐가 잔뜩 있는데? 상자가 있어 저쪽에서 이거 열려고 하면 여기 문 열리나 보다 저 반대쪽은 뭐지? 요 옆에는 몬스터 엄청 많거든요 여기 음 어? 뭔 소리가 들리는데? 몬스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열면 뭔가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난다 일단 가는 길은 저 반대편이거든요 열원이 감지된 장소에 도착했다 침식물 아래에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다 샘플을 채취해 복귀하겠다 와 여기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어? 어휴 씨 사람 소리 난다 오케 뭔가 휘잉 소리 나 어디야 이 앞인가? 어 여기있다 아 전투중이라 아직 안되네 아 아 아 아 두명은 좀 아이씨 진짜 두명은 이거만 한게 없다 아 아 일어나 꼈어 아 꼈어 아 꼈어 오 됐다 아 아 아 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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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거의 처형으로만 죽여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 단단한데 아 아 또 있어 아 뭐야 아 아직 안 죽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를 바꿔야 되겠어요 이게 패링도 쉽지가 않은데 음 음 음 바디코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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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어 비상전력을 분배하는 제어장치예요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 아 아니 잠깐만 올라가봐 아 파란색 먼저 지나가야 되는구나 어 이거 이거 움직이는 거 빡세다 다시 방향 조절이 잘 안돼 파란색 먼저 그 다음에 주황색 어 그냥 먼저 가는 것도 안되네 이거 아니 이거 이거 파란색 먼저 아 아 빨리 해야되는데 원 있는게 먼저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좀 걸리겠다 아 움직이는게 오케이 됐다 굿 아 이렇게 열리는 거였구나 아 아 저건 됐고 얘네는 어떻게 열리는 거지? 안에 상자도 있던데 여는 법을 모르겠네 어 뭐야 어 뭐야 증원이라도 온건가? 어 어 저 보급품 상처 위기 아 아 뭐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만지면 만지면 돌아가나 본데 잠깐만 이건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는 걸까? 총으로 부서지는 애는 아닐텐데 총에 부서지는 녀석이었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걸요 얘는 부서지는 애들이 아닐건데 상자를요? 상자가 총으로 움직이진 않을건데 저런건 뭘까 작동도 안하고 퍼즐을 풀어야되나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쟤네들은 가까이 가도 문이 안열리던데 아이고 열른다 다 썼네 넌 그냥 싸우자 넌 그냥 싸우자 오우 아이고 아이고 얘한테는 또 따로 들어갈만한 기술이 있는건가 어? 어? 전투중? 뭔데? 아 아이 귀찮으니까 죽어라 하하 귀찮아 오케이 오케이 뭐 나왔냐? 뭐 나왔냐? 나온건 없고 한번 쉬면 됩니다 총알만 총알 좀 사갈까요? 어차피 필요하기도 한데 총알 좀 채우고 아아아아 스킬 말고 뒤로 올수록 경험치도 잘 안차 다사다사 돈은 넘치고 넘친다 애들 애들 아직 안쓰니까 가자 진짜 여기가 문제네 오케이 어 뭐지? 뭐지? 아 뭐지? 아 너무 알고싶어 이거 너무 알고싶어 잠깐만 뭔가 옮기는건 아닌거 같고 여기선 바로 못열거든요 아닌데 이건 텀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텀이라기보단 아 뭔가 레이저에 일단 여기 먼저 처리하고 아 근데 여기 여기는 상관없을거 같은데 우린 모두 아끼는 사람을 잃었다 이제 갚아둘 시간이다 시민들의 목숨이 우리에게 달렸다 안녕하세요 괴도 엘리베이터의 마지막 운행까지 버텨라 아이C 지휘부하 지휘부하 통신이 끊겼습니다 아무래도 놈들에게 당한거 같습니다 당장 가야합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놈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 안돼 일단 괴도 엘리베이터로 제가 가야되거든요 아 상관없는거 같애 뭘까 서로 서로 쏴서 터지게 만들어야 되나 터지게 만들어야 되나 이건 애초에 작동을 안하거든요 기계 위쪽에는 내가 있을 수가 없구요 위쪽에 있어도 얘가 있어요 얘 얘가 걸려요 얘가 어머 꼼수는 안통하는 게임이라 이거 만지자마자 아 나갈라 했는데 실패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박는거지? 어디 기계가 있나? 어디 기계를 따로 작동해야될거 같아요 그게 맞는데 이것만으로 뭘 어떻게 하는건 아닌거 같애 아 아씨 나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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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켜진 상태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상자를 먼저 만지고 레이저가 켜지는거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아 아이씨 쌍으로 번갈아가면서 때리네 아 터지는 애구나 뭐야 쩔 쩔 이거 빼지마 이 자식아 뭐야 같이 협동하는 거야? 얘는 너무 단단해 진짜 솔직히 이거는 데미지가 좀 들어가네 저쪽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어 드론이다 뭔가를 발견해야 하는데 어우 이런 그걸 발견을 해야 하는데 그럴싸한 저기 한 마리도 더 나와있네 아 아 귀찮아 죽어라 여기까지 왔는데 모두들 잘 싸웠다 슬퍼마라 인류를 위해 죽는 거야 이렇게 멋진 죽음이 또 어딨을까 원래 퓨즈 캠프 뭐지? 그럼 저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오케이 물약 6개로 늘어났어요 레이저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요? 아 그래요? 레이저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다시 도전 아까 내가 말한 그 공간인가? 와 개 어려운데 무슨 옷이길래 무슨 옷이길래 아 아 아 젠장 닿아버렸다 아이씨 저거 맞춰서 돌다보면 레이저가 패턴이 바뀌나? 아 아 또 귀찮아지게 생겼네 아 잠깐만 여기서 태어나는 건 너무 손해야 뭐야 음 이동이 안되네 저 녀석들 피해서 가야지 가야지 으흐 어 됐다 한 마리 어그로만 끌... 아니네 어 어그로 풀렸나? 아이그 잠깐만 똥꼬지르기 됐다 이거 그래도 중요한 아이템이라 먹긴 해야되거든요 아 아 아씨 위에서 보는 것도 애매하고 밑에서 보는 것도 애매하고 저게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아 어... 어그로가 잔뜩 끌렸는데 이쪽 캠프로 가야겠다 여기가 그나마 난거 같애 돌아가렴 메드라 아 아 화이팅 저거 꼭 먹고 간다 내가 전 꼭 먹습니다 전 꼭 먹습니다 점프는 해야되는게 맞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점프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아닌가 점프해서 넘어가서 저걸 끄는대로 가야되나 패턴이 바뀌는지부터 봐야되겠다 어 뭐야 아니 뭐야 너무 늦게 점프했나? 머리에 닿았나? 뭐지? 머리에 닿은건가? 너무 늦게 점프한거 같기도고 아아 안돼 몇번째야 점프를 두번 하라구요 점프를 두번 하라구 으으으으으pres 점프 두번? 넘어가지 말고 제자리 점프 두번 제자리 점프 두번으로 되나 아 닿는데 앞쪽으로 해야 되겠다 옆으로 하니까 다리가 길어서 닿네 이브가 비율이 좋아가지고 점프하니까 다리가 들어가버리네 레이저에 키가 큰 탓에 아 너무 늦게 뛰었어 레이저 패턴이 바뀌나 건너가려는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나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데도 자꾸 죽어버리니까 뭘 못하겠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약간 넘어갔어요 약간 옆에를 넘어간거에요 점프 두번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 너무 빨리 넘어갔네 아니 위에꺼 걸리는게 진짜 극혐했네 잠깐만 좀 보고 가야겠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자리가 딱인데 아 위에꺼 오니까 빨리 가긴 해야되는데 밑에만 점프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저걸 따라가야되는데 앞쪽으로 점프를 한 다음에 앞쪽으로 점프를 한 다음에 위에서 봐야되나 아 아 나 미치겠네 아 모르겠네 위쪽에서 보면 뒤에서 오는게 잘 안보여가지고요 시점을 어떻게 둬야될지를 모르겠네 레이저 다치않게 조심하세요 아 아씨 옆으로 가버렸네 몇번이나 하는거야 도르바모 같은거 몇번이나 하는거야 좋아보이는 아이템인데 그냥 포기할까 레이저 다치않게 조심하세요 아 아씨 가면 안되는데 너무 빨리갔다 너무 급했어요 저기 여기 이거 무사이템이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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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알면 재미없잖아 아 아니 미치 뭐하는거야 앞쪽으로 가야지 왜 옆쪽으로 가냐 이거 의상 맞아요? 아 의상 맞아? 의상이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만 의상이 아니면 많이 실망할 것 같아 업글은 다 했는데 오 레이저 다치않게 조심하세요 오? 아이 뭐야 아이씨 아이씨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건데 저걸 끌어가야되는건 맞잖아요 그쵸? 레이저 지겹다 지겨워 레이저 레이저 다리를 오므려 뛸 때 다리를 오므리라고 눈앞에 레이저가 보이는데 다리를 왜 이렇게 피는 거야 다리를 오므리고 뛰어야지 눈이 없어 눈이 너도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쪽이 맞는 거 같은데 잠시만요 근데 저쪽이 너무 빨리 돌아와 두 번 연달아서 뛰어야 되나 안 되는데 여기 있는 단점이 쑤그리는 키가 없어 앉는 키가 없으니까 막 쑤그려서 머리 위로 오는 거 피하고 이런 게 없어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되나 아 이게 되나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되나 한 번 보내고 해야 되나 근데 위에서 오는 건 내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될 거 같은데 한 번 지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점프가 안 되니까 쟤는 위로 지나가는 거로 내가 지나가면서 가는 게 맞는 거 같긴 하거든요 아 저거 먼저 나왔네 점프하고 왼쪽 가서 점프하는 거 같거든요 그게 맞는 루트 같은데 아 이거 정면으로 두 번 점프해도 아 아니야 누르는 시간이 부족해 이거 맞는 이게 맞아 아니 왜 이럴 땐 두 번 점프가 안 돼 왜 이럴 땐 두 번 점프가 안 되냐고 아까 뒤에서 할 땐 되면서 미치겠네 뒤쪽에서 뗄 때는 더블 점프가 되면서 왜 여기서 또 더블 점프가 안 돼 아닌가 저 방향이 맞나 아닌데 너무 빨리 빨리 걸리는데 내가 가는 순서는 맞는 거 같은데 넘어가지를 못하지 왜 아까 어떻게 넘어갔냐 여기 아 이번에 너무 조심히 갔다 이번에 너무 조심히 갔음 오케이 제자리 점프 해버렸네 오 이럴 때 제자리 점프된다 될 거 같아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니 손가락인데 누굴 탓해 아 옆쪽으로 가서 뛰자고 아 너무 마음이 급했네 돌아가는 거에 마음이 너무 급해 일단 하나는 넘었다 오른쪽으로 가서 뛰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억 니은으로 가야 돼요 기억 니은 길은 알아요 길은 아는데 컨트롤이 돼야 뭐 가지 길은 아는데 정면 정말 정면으로 가라고 너 아까 줄타기 때부터 줄타기 때부터 정면으로 안 가는 거야 왜 아니 왜 달리기 이거 달리지 않아도 뛰기는 잘 되는데 왜 방금 안녕하세요 왜 왜 그러지 아니 정면으로 뛰라고 정면으로 가라고 정면으로 가라고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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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냐고 패드 방향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정면으로 가는데도 막 대각선으로 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요 이건 너무 조심히 간 게 문제야 바로 가야 돼 아 이럴 땐 진심 키보드로 하고 싶다 이런 건 키보드로 해야 돼 진짜 이런 건 키보드로 해야 정확하게 된다고 아 이럴 한 번 더 점프하면 되잖아 아 씨 아 벽에 부딪히니까 인식도 안 돼 아 씨 이게요 살짝 옆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거의 정면에 정면 방향으로 바라봐야 저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거 너무 빡침 어 됐다 아 드디어 됐다 와 씨 드디어 됐다 블랙 로즈 이거 뭘까 디자인 패턴 블랙 로즈 뭔가 뭔가 엄청 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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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나는 옷일 것 같은데 너 어그로가 풀려야 내가 여기 앉을 수 있다 아 제발 마음에 드는 의상이여라 약간 캐눌먼 느낌 났으면 좋겠다 원래는 4개까지 있었구나 이 큰게 4개나 있었던거야? 어떻게 만들었대 오! 뭐야 이 카와이한 옷은 뭐지? 옷 너무 예쁘잖아 뭐야 이거 드레스인데? 어 뭐야 헐 대박 야 이거 옷 너무 예쁘다 야 이거 옷 너무 예쁘다 아이고 아이고 치마니까 뭐 빤스는 보일 수 있지 어머 근데 치마들이 다 약간 훌렁훌렁거려가지고 갑자기 연령대가 어려진 느낌이네 화내는거야 지금? 릴리 나한테 화내는거야? 뭔가 오조사마 같애 옆에 오조사마 오조사마 어떻게 가지? 어 열리네 제 해킹 실력 어때요? 나쁘지 어 뭐야 보스다 느낌이 아 아까 그 녀석이다 어 뭐야 재생했어 팔 뭔데 다른 칼로 나왔어 운 너무 예뻐요 네 아니 뭔 노래야 이거 아니 뭔데 아니 아 다시 아니 아 지금 1초가 느려가지고 또 아이고 달려들어 나한테 와 안돼 아 힘들어 네 오늘은 약속의 3시간보다 더 빨라요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다 3시간이 문제가 아니었다 뭐야 뭐야 피읍돌 일단 방어막을 깨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빨리 굴렀다 타키로 싸워도 될 것 같은데 타키는 뭐 나중에 싸워도 될 것 같아 뭐야 또야? 뭔데? 타키로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너무 빨리 눌렀네 아 걸렸다 됐다 됐다 또 쓰나? 또한다 와 또한다 와우 헉 죽었다 뭐야 몸이 왜 저래? 내 드론은 고장 난 것 같은데 내 팔의 감각이 이상해 바디셀이 과부하 상태예요 드론도 불안정하고요 이제 오버 차치는 무리인 거야? 아마 한두 번이 한 개일 거예요 음 좀 아껴둘 필요가 있겠어 와우 굉장하네 벨리알이래요 벨리알 бу기 짠짠짠짠짠짠 실드파괴의 기억 오우 잠깐만 전력 공급기를 찾은 것 같아 마지막 전력 공급기다 오케이 원거리 기억 보자 버스트 에너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타키 에너지 얘는 얘는 버스트를 빼고 버스트 생각보다 별론데 아닌가 이거 좋은 건가 난 왜 버스트 아직 제대로 다 안올려서 그런가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 빼고 근접 피해 감소를 넣고 아 이거 보스 만나기 직전 보스에서 죽었을 때 좀 뭔가를 봐야겠는데요 보스일 것 같다 그러면 교체해야 되나 아니면 한 번 죽고 교체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옷이 유교 유교해졌다고요 예쁘지 않나 예쁘지 않나요 예쁘지 않나요 십덕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너무 예쁜 옷인걸 어느 방향이냐 어디였더라 여기 캔 있었네 애플 따란 어 고스로리 방향이 잠깐만 이 아래였나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아 니들과 싸울 생각은 없다 아까 고위가 어디였지 아 저쪽이다 엘리베이터 타야되지 않나 어 어 여기 상자가 있었네 엘리베이터부터 타는거 아니니 됐다 무기는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무기도 좀 다양했으면 무기 스킨도 다양했으면 할만했을건데 통로를 따라가면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을거에요 저기 보여 운행에는 문제 없는거지 와 기록에 따르면 173일 전에 마지막 운행이 목격되었다고 해요 173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발끈해지는 못했지만요 중요한건 작동요구야 그걸로 됐어 보스 무기까지 나오면 게임좀 빡세질수도 있을거같아 너무 소울류랑 가까우니까 가동시스템 해킹완료 자 출발합니다 오오 센트럴코어에 도착할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중간에 멈추는 돌발상황만 없다면 말이죠 말이 C가 된다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조사해볼까요 출구부터 파악해줘 병일 없었으면 좋겠네 일단 위층도 있네요 여기는 자 이게 뭘까 여기 올라가는거 같은데 일단 이 아래부터 쭉 볼게요 오브즉트가 뭐가 이렇게 많지? 나 이제 우주 볼 수 있는거야? 뭐지? 이걸 빼면 되나? 안쪽에 하나 있고 여기 뭐있나? 얘네는 왜 이렇게 있는거지? 와 뭐텁잖아? 그냥 있는거였네 일단 2층 올라갈게요 쓸데없이 오브젝트라고 써져있네 어? 소리난다 접근 권한이라? 어? 로봇 발견 접근 권한이라 뭔가 있다는 소린데 어? 아 여깄다 사람이 여깄네 그래서 잠깐만 아 옆에 걸 치워야 되는구나 옆에 걸 치워야되나? 이러면 넘어갈 수 있나? 아 됐다 너가 혹시 알고 있니? 모두 죽어버렸어 나 혼자만 남겨두고 지쳤어 이젠 쉬고 싶어 아니 이 사람은 접근 권한이 있어요 이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저 사람한테 있었던거구나 아니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타놓고 생을 마감한거야? 아 문 막혔어 상부의 침식률이 군체가 경로를 막고 있어요 아 약간 그 이 병 막고 있는 이상한 그물같이 생기는 있잖아요 걔네가 막고 있나 본데 뭐야 레퓨즈 캠프가 있었네 그런 애들이 막고 있나봐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일단 2층으로 가는건 무리가 있겠죠? 이거 뒤에 뭐 있나? 주변에서 통로 적금 권한 해제를 할 단서를 찾자 이건 나 찾았는데 잠깐만 아 아이템 어 이곳에도 아이템이? 상자가 있네 어 어떻게 가지? 어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네 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나? 노란색 표시는 여기 있는데 뒤로 좀 갖고 나올래? 이쪽에 올라가는 표시는 있는데 아이템 뭔가 이안해 이안해 사람이 있어 휘인 소리가 나 아 아씨 어 여긴 어떻게 가지? 아 내려간다 내가 들어갈게 상자는 어떻게 먹는거냐 근데 진짜 뭘까요? 어 바디코다 강해졌다 역시 체력으로 부셔야 돼 여긴 작동을 안하네 여긴 못 여니? 어 이쪽이다 어서 가세요 이러다 다 죽는다구요 조금만 더 가면 승객용 엘리베이터예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볼테니 꼭 살아서 콜로니에 가셔야 해요 어서 움직여요 어서 생존자가 좀 있나본데 얘네들은 쉽죠 문어다리 뭔데 이거 어우 어 뭐야 어 뭔데 됐어? 다 뱉었어? 아니야 뭐야 뭐야 넌 정말 이런걸로 부셔야 되니? 와 데미지 개약해 얜 뭘로 죽여야 되는거야? 총알이 너무 아까운데 맞아 이거 오 진동 뭐야 아 아 어깨 자잘한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쪽은 막혀있죠? 일로 지나가야 된 또야? 총알이 좀 아까운데 불이 붙는 것도 아니고 뭔데 번개 얘는 번개네 찌지지 자폭하네 아오 아오 비켜 비켜 이 자식아 징그러워 식인상어가 등장하던 고전영화가 생각나는군요 그 식인상어는 피냄새를 맡고와 인간들을 공격해 먹어치우죠 네이티브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냄새를 맡고 오는 거죠 리전 특유의 오존냄새 말이에요 몸에서 오존냄새가 나는거야? 침식은 아래에서 위로 시작된게 아니었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나온거야 고개도 스테이션에 침식은 적이 보고되었어 그렇다면 남은건 센트럴 코어? 뭐야 위에서 온거라고? 그렇다면 우주에서 흘러들어온거야? 뭐야 마더스피어 원래 이렇게 생긴 괴물이었던거야? 니코 그거 알아? 프레시지 라운지엔 꽃과 나무들이 있는 정원이 있대 우리가 어릴 때 뛰놀던 정원이 생각나 지금 기억마저 희미해져버린 어? 저 녀석 왜 나 무시하지? 나 무시한게 아니네? 아!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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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들아 이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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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아잇 하아 하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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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굴은 좀 아니지 않냐? 아 여기서부터 가네 아 여기서부터 가네 아 아 그냥 태어나기 할거야 치사하네 어? 어? 자기들은 친구 있다고 치사한 녀석들 아 근데 옷을 옷이 예쁜데 좀 바꿔야겠어요 옷은 진짜 예쁜데 아 여기서 아 여기서 바꾸면 되는구나 아 아 옷은 너무 예쁘거든요 쓰읍 하 뭔가 약간 싸운다는 느낌이 안 나 역시 이런 이 옷이 최고다 아니 이게 뭔가 훨씬 싸운다는 그 전투의상 같달까? 전투의상 느낌 나지 않아? 아 아 또 걸렸네 아 이쪽이 아니지 또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 그냥 갑니다 상자도 뭐 없겠다 뭐 보지 두 번 세 번 달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앞에 있는 애들도 다 없어졌네 아 뒤통수였어?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처단을 잘 못쓰겠네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질질이 끌고 오는 거 봐 이리 와 4번만 패링 맞추면 처단이 뜨는데도 이걸 맞추기가 힘드네 4번만 맞추면 처단 뜨는데 맞다이로 싸우고 있으니 여기 뭐 있나? 음 아무것도 없군요 뭐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 맞다이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긴 해요 어? 이 밑에 오는 뭐야 일단 양쪽은 아닌 거지? 아 오케이 저쪽인가 봐 그러려니 해요 안 죽으면 된 거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처음 봐요 오 마이 가 와 씨 잠시 릴리 다른 로트가 있을까? 위쪽에 작동 가능한 승객용 엘리베이터 발견 잠잠 하지만 그쪽까지 가는 길은 찾기 힘드네요 뭐 보이는 길로 가보는 수밖에 가자 이거 오케이 다 모아 모아 모여 역시 잠룹들은 모아야 제 맛 잠룹은 모아야 제 맛이지 이 맛 아니겠습니까 컷 깔끔하네요 이 기술이 참 좋아요 잠룹 잡기용 기술 잠룹 잡기용 기술 와 씨 또야? 오케이 캠프 이 맛이지 이 맛 스킬 좀 올리고 갑시다 배타도 배타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쓰니까 올리는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 쌓아놓고 올려야겠어 한 번에 다 쓰는 건 어머 살아있었니? 혹시 이거 옆에 달려 왼쪽 달려야 되나? 오케이 됐고 한 번 올려봅시다 오케이 이건 뭐지? 어 열렸다 제시라는 점프맵 아니 이게 무슨 성층권에 와 열권에 들어와 있나? 이거 뭐 어디야 얼만큼 올라온 거야 이거 이걸 이용하면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겠어 오 어어어 어어어 오 오 오 미친 이 정도 오 오 와 젠장 이거 뭐야 오 이거 뭔데 아 매달리기 여기다 올라가기 오마이갓 여긴가? 여기 표시가 돼있는데 아 또 옆으로 가는거 실화냐고 시작이다 시작이다 시작이야 악몽이야 아 어디로 움직여 아니 가만히 아니 왜 끝자락에 가는거야 아니 얘 걸음걸이가 오씨 걸음걸이가 너무 점프 하나하나가 미치겠네 오씨 위험할뻔했네 오우 위험할뻔했네 오우야 올라가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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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또 너야?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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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가 아닌가? 아 여깄다 오후 오후 진짜 이런 게임들 고성보증이 있으면 못한다니까요 진짜 진짜 고성보증이 있으면 못해 간다 어 어휴 밧줄 잡는 거 쥐약인데 진짜 뭐지 뭐야 이거 와 너무 어려워요 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거 저거 저거 선 넘어가 버리면 어떡해 와 잠깐만 어 뭔 하얀 발판이요 왼쪽에 하얀 발판 뭐 말하는 거예요 저거요 뭐가 있어요 이거 밖에 없는데 일로 넘어가는 것 밖에 없는데요 점프해서 저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안 닿아질 것 같은데 오 쟤네들 잠깐만 저기로 가는 거지 아 됐다 아 됐다 뭐 쓰냐 또야 또 너 아니네 아닌가 달려 달려 떨어진다 저거 저거 어디야 빨리 여길 벗어나요 와 두서없어 어디야 어 에이 뭐야 문이 막힌건가 뭐야 아니 길이 길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오 오 됐다 피자 안 조각 부서졌네 그러게 나도 힘들다 너무 빡세 나도 힘들어 어 뭐지? 내가 쎄진건가? 얘가 약해지는건가? 아이고 오케이 두번 컷이니까 아이고 좀 강해진거 같지않나요? 느낌상 왠지 왜 강해진거 같은 느낌이지 얜 다섯보이네 스킬 업그레이드한게 왜 이렇게 효과가? 아야 푸셩푸셩 아 뭐야 아이고 잔챙이 주제에 가자 다왔어요 여기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입구에요 여기야? 와 드디어 왔어? 와 빡세다 빡세 어서오세요 주인님 아 깜짝이야 응? 오르카 항공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메이드다 저는 vip 룸의 안내를 맡고 있는 메이드 아리사입니다 아리사? 현재 시설 전역에 코드레드가 발령되어 모든 여객시설의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주인님께선 안전한 리프트 내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쉴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못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이 아리사님 저 약간 느낌은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더 반질반질한 소재라서 아이템은 이거 하나 센트럴 코어로 이동 와 새로운 장소에 가기 위해 새로운 옷으로 오케이 엇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거야? 현재 코드레드로 인해 시설의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리프트 내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토끼는 싫은데요 근데 뭐라는거야 어디 코드레드가 해제되었습니다 오 곧 프레스티지 라운지 엇 뭐야 욕실 1,2 욕실 1,2 왜요?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예쁜데 왜그래요 위층에 올라가 보고 싶어 문을 열어주지 않을래? 아 눈 예쁘잖아 어 약간 라인도 라인도 예쁘고 엉덩이 라인 예쁘잖니 2층 출입 통로를 개방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 우와 오 여기네 2층 뜯을만한 천조가리도 없어요 뜯어볼만한 이 층은 스위트입니다 어 스위트 룸이야 창은창은 먹기에는 특별한게 없어서 그래그래 계속 소개를 하고 있지 어 그러고 있으며 또 오 오 허 아리사 차페 스크린을 열어줘 보자 스크린 개방합니다 스크린 개방합니다 소음이지? 아름다워 캡쳐 캡쳐 아니야 캡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우와아 아니야 약간 선 보이는 거 좀 그래 딱 정중앙에 가가지고 오케이 이거 캡쳐 한 번 해야 되겠어 우와아 이렇게 소리가 없어요 되게 조용하다 어 이쪽 아니야? 이쪽이구나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려나? 이정도 막 뭐가 지나가는 느낌이면 한 시간 안에는 가나? 아니 한 시간도 안 걸릴 거 같은데 30분? 헉! 오마이갓! 아리사!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 자식이! 아리사를! 아리 아리사를 아리사를 죽여버렸어 아리사 아리사 심각한 파손 발생 복구 불가 헉! 천장에 비치된 비상 노프를 개시해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님 주인님을 모실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아리안님 가십시오 앙! 아이사 안내를 정유합니다 뭔가 불쌍하다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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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근데 쟤는 인공으로 만들어진 애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와우씨 뭐야 기억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우씨 아 아 아우씨 하나도 안 먹어줘 피줘 피 피우 피우 어느 방향이냐 여기도 뭐가 있다 어디로 나가지? 아 여깄다 약간 노래도 고장난 기계가 노래 보는 것처럼 들려 배경음이 뭔가 약간 고장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같은 노이즈 낀 노래로 들리네 점점 지저분해진다 트레스티지 라운지 우와 다음 계획은 폭로를 따라가면 위쪽으로 갈아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알겠어 아이고 뭐 눌렀는데 밑에 밑에 아 됐다 여기서 왼쪽 길이예요 오우 조심하세요 어 오라 오우 아 아씨 선임력인가 일단 방어막 깨고 한 대만 해링 하나만 하면 돼 한 번만 그치 안녕하세요 페링 한 번만 하면 죽일 수 있었지 오 이건 뭐지 실버투스 귀걸이다 세고니까 일단 껴야지 앞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이거든 되게 동양적이다 여기 이쪽으로 일단 가볼까요 엘리베이터 입구야 관리자 권한을 지닌 AI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해결책은? AI를 초기화시키면 문이 열릴 거예요 초기화라면 파괴도 해당되는 거지 네 그럼요 오케이 여기 있는가 보고만 노래도 바뀌었어 되게 동양풍으로 동양풍으로 에고고 이제 안 될 수 있겠네요 나님이 안 될 수 있겠네요 오 오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래라 너무 잘 보였어 우와 뭐야 뭐 있어 뭐가 보고 있는데 누가 관음에 뭐야 징그러워 뱀인가 뭔가 이상한 뭔가 뱀같이 뱀같이 생겼는데 뭔가 형태가 보였는데 아닌가 나 왜 뱀으로 보였지 아닌가 나 왜 뱀으로 보였냐 로봇인가 그냥 사람이었나 공격력 강화 아이고 드론을 올릴 거 없나 아 안 되는구나 동 뭔가 사람 몸은 아닌 것 같이 보였는데 아닌가 릴리 아담에게서 소식은 없어 네 아직까지는요 슬슬 올릴 거 없어요 풀이에요 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별 3개짜리에 아직은 좁히는 게 없어요 더 높이 올려두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까 그러네 아담은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이 있길래 아담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간지가 꽤 됐는데 얜 언제쯤 연락하는 거야 아 얘가 얘가 안 올랐구나 일단 얘 풀로 올리고 풀로 안 올리고 싸우고 있었구나 내가 얘랑 헷갈렸네요 지금 갖고 있는 애가 지금 갖고 있는 애가 오케이 뭐 얜 됐고 어 가자 이 옆에는 안 열리나 얘는 아니네 보스를 만날 것 같으니까 보스에 특화된 걸로 바꾸고 가자 잠깐만 뭔가 1대1 타입의 괜찮을만한 걸로 하아 하아 타키는 써보고 일단 아 타키 약하긴 하던데 아아 스킬 포인트가 얼마나 있었지 다 올릴 만한 건 다 올린 느낌인데도 타키를 뭔가 올릴만한 건 다 올린 느낌인데도 자동 반격 이건 버스트 올립시다 타키도 어차피 소모성이다 보니 뭔가 보스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와 보스 맞네 우와 뭐야 여기 와 옷 갈아입길 잘했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옷을 이걸로 갈아입길 잘했다 헤어스타일도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오 에이 이것들은 전부 가짜였네요 뭐가 있다 본다 VIP들이라 해도 진짜는 볼 수 없었나봐요 오 오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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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뭐야 징그러 뱀이 아니었네 뭐 이상한 뭐야 이상한 뭐야 저거 뱀이 아니었네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일단 이걸로 먼저 싸우자 뱀이 아니었네 어 뭐지 인형술사야 뭐야 폭발하는 녀석들이네 데미지 뭐야 이거 방패 까고 야 잠깐 껴어 껴어 야야야 이건 아니지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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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써 그거 그만 써 오케이 2페이지 어 끝인가 어우 징그러워 뭐야 나 왜 뱀처럼 보였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애매하게 생겼어 정신 차렸다 야 튼튼하다 완전 튼튼해 나이저어 나이져브 나이져브 다이져브 다이져브 카라쿠리 카라쿠리 카라쿠리라고 하는 애네요 카라쿠리 일단 나가서 갈수록 점점 기괴해지는데 생긴게 어 포토제닉 포토제닉? 이거 뭐지? 새로운 의상인데 포토제닉 아 이쪽이었구나 게이샤 로봇 자 새로운 의상 한번 봅시다 치파오 이쁘긴 했지만 지금 만드는 게 더 이쁘다면 오 내 취향은 아닌데 뭔가 좀 별른데 뭔가 좀 별른데 애매한데 아 까비까비 내 취향 아니야 좀 별로야 뭔가 안 어울려 사이버 펑크에서 누군가는 입고 있을 법하는 의상이지만 뭔가 별로야 우와 나왔다 이야 사진 찍기 조용히 좀 해봐 지상은 회색아닌 황무집뿐인데 와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든 거냐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좀 기다려야 되나 문이 안 열리는데 노래도 바뀌었어 노래도 바뀌었어 어 느려진다 도착했다 도착했다 오 왔다 멈춘 거야 올라갈 방법이야 어 문 열렸다 자 봅시다 어 잠깐만 올라가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누르고 올라가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올라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서 자 빠르게 빠르게 어 잠깐만 사실은 하유님도 보고 싶었잖아 아니에요 아 이거 어떻게 가야되지 아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아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서 타이밍을 맞춰야 되니까 언제 내려오냐 아 점프가 안되지 왜 이쪽이 아닌가 아닌데 여기 맞는데 건너기 왜 건너기가 안되지 아니 옷은 예쁜데요 네 아 됐다 아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가기 위해서기 때문에 뷰가 좀 뷰가 좀 남사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취향이 아닙니다 올라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타이밍을 봐야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어 전 게임을 즐기는 중이라고요 어휴 아휴 의상이 예뻐서 입혀놨는데 좀 망측하네 해게 망측하네 아휴 올라갈 올라가기 위함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아휴 세상에 뷰가 이렇게 보이면 위험한데 지난 30시간 중에서 지금이 최고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너 서운한 소리야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게임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런 소리를 지금 이래서 여전히 신호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치 이국과 콜로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 근데 다리를 꼭 야 잠깐 상층부 알파네이티브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 여기도 여기 조신이 불가능했던 건 놈의 지시겠지 응 반대로 놈만 없으면 여러 가지로 풀릴 거란 얘기야 아휴 아니 치마가 왜 갑자기 뒤집어졌어 아니 하핳 이거 치마가 왜 갑자기 뒤집어진 거야 어 여깄다 소리나는 이게 드론이 빛을 비추니까 빵대인가 빛나네 오케이 베타코 나쁘지 않아요 그래 다 차는 동안 써본 적은 없긴 하지만 꽉 채워서 써본 적이 없다 베타코 중간에 계속 찰때마다 써버려가지고 어 그냥 나가는 거겠지 오케이 센트럴 코어 드디어 왔다 뭐야 이건 지저분하다 보스다 으항 싱그러워 뭐야 으악 저거 다 사람이잖아 도대체 뭘 하려고 사람들을 저렇게 괴물을 만들어 놓은거야 뭘 본거지 빨리 이거 방배부터 써야돼 아씨 아씨 미친 몽골이 안 돼 아 데미지 들어갔나 어 뭐야 무기도 있어 미친 이거는 화려한데 별로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게 단점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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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잘못했다 아 와 뭐에요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칫 이거 아 네 도망가다니 뭐가 이렇게 많아 패턴이 뭔데 이게 아 아 으 으 으 으 자꾸 거리를 주면 안되는 걸까요 아 뭐 오 오 재밌지 개쎄 오 오 아 타이밍 진짜 1초 늘면서 개킥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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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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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피 먹을라 했는데 아... 나 물약 먹을라 했는데... 물약 먹으려고... 아 잠깐만 이러면 된다 오케이 아 맞다 이거 있지? 맞다 맞다 오씨... 아... 뒤로 불... 어잇 아...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헤링을 맞추고 서단 아 그러네 타키모드를 또 까먹었네 타키모드를 계속 까먹었네 근데 타키모드가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제가 그래서 잘 안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깨면 그만이지 잠시만요 치팡으로 괜히 편나 안에 뭐가 있어? 설마 다른 곳에? 기절했다 설마 저게 알파 중력에 영향이 있어요 이대로라면 알파 네이티브를 놔두고 갈순 없어 어머 치마가 릴리 레이건에 내 바디셀 파워를 모두 끌어서 오버차지 해줘 뭐라고요? 그러면 죽는다고요 괜찮아 난 그러기 위해 태어난거야 아 맞아 이런 아 잠깐만 오우 느리게 움직여 오우 느리게 움직여 알파 네이티브 알파 네이티브 약간 그 진짜 그 천사의 원래 모습이라고 있던 그 그거 있잖아 그거 모습 많이 닮았네 실제 천사의 모습이라고 막 나오던가 콜로니에서 신호가 조금만 버텨줘요 헉 SNS를 보냈어요 콜로니에 이브가 몸이 탄다 제발 아담? 아담 도와주러와 아담! 아담 도와줘 아담! 아담이니? 뭐야 저 로봇트 뭐야? 어머 아담 오 이걸 구하러 와줬어 우와 됐다 대박 아담은 어디 갔어? 릴리가 도와준거였어 떨어진다 됐다 나도 고마워요. 새를 돌아와 줘서 마더스피어가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아니야, 릴리. 네 덕분이야 네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 엄청 많이 얻었어 뭘 많이 얻었네 그래서 아담은 어딨는데? 이런 중요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아담은 자이온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건데 자이온에 무슨 일이 일어난건데 아담은? 아까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비상용 긴급통신 회선으로도 연락이 안되고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 자이온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작아졌어요 네? 아냐 아무튼 빨리 가보자 이 게임이 좀 그게 있어 목소리, 약간 오디오가 들쑥날쑥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봐, 목소리 다시 커졌어 이건가? 어서 내려가보자 뭐야, 그거 막 운석이 떨어지는데? 아련실 방향에서 알파 시그널이 갑니다 헉! 오르칼? 오르칼님을 이분 여긴 제가 엑소시크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분은 어서 아련실로 그래, 알았어 조심해 릴리 헉! 오르칼님을 구해! 갔는데 오르칼이 막 네이티브로 변신해 있는거 아니겠지? 사실 내가 알파 네이티브 숙주였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런거 아니겠지? 행소같지 막 이러면서 하하 지금 오니까 총을 채우고 어 정비할수 있는걸 일단 정비해보고요 음 It's kind of epic 베타 에너지 회수 올리고 그냥 이거 솔직히 베타 스킬이 더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뭔가 금방 차고 금방 쓸 수 있달까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깔끔하게 쓸까 아니야 이건 또 남겨 두자 그냥 다 채울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혼자서 상대하고 있구나 까마귀다 그 까마귀다 탁히 잡아간 그 녀석이다 날개를 뭐하니 까막까막씨 나왔다 까막까막씨 나왔다 까막까막씨 너구나 얘가 혹시 마더스피어인가 너는 다키를 어째서 자이언까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많이 늦었어 이브 오 말해 자이언이 이렇게 된 건 결국 너 때문이야 뭐야 말할 줄 알아 인간의 언어를 하다니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어째서 그분의 선택은 내가 아닌 너일까 흐어째서 그분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야 그런가 봐 저기 수장이 이브 좋아하나 봐 마더스피어의 은총을 받는 자가 난가 와 얜 좀 빡셀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아 아 왜 너 나랑 같은 타이밍에 공격해 이 자식아 아 저기 진짜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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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닌 아 아 그럼 한 번밖에 안 됐네 아이고 아 뭔가 막는 걸로 해 끝내보고 싶은데 아 뒤로 갔어 어 뭐야 즉사 스킬 대응 즉사 스킬 사용합니다 아 아씨 총 아 잠깐만 총알이 아 잠깐만 총알이 아 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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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조졌어 집착해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총알을 안 바꿔서 아니 한번 써 아 미친 총알을 안 바꿔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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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는 약해도 무차별 공격이 가능하다 아 아 뭐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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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악 됐다 어우 이 까막까막 됐나? 안 죽었을 것 같애 안 죽었을 것 같애 오케이 와우 우와 미친 액션 죽어라 까막까막 복수다 타키의 복수다 뭐야 타... 타키 아니지? 어 뭐야 누구야? 어 맞네? 그 레고시에 남아있던 기록을 남겼다 헉 뭐야 아 배신자가 죄구나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그랬잖아 배신자가 죄였네 사라졌어요 어 헉 괜찮으세요 아 잠깐만 오르카는 어디갔어 괜찮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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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는 저... 모르칼림을 하... 하이퍼 드라이브 쪽이야 죽은건가? 그나마 핏이 됐나봐요 이... 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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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래도 이게 스토리 모드라서 보스의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렵진 않네요 진짜 그냥 일반 모드였으면 나 좀 고생했을 것 같은데 이 모르죠 그 하이퍼 탐내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르카리 그걸 다 수집하고 있는데도 뭔가 이유라는 게 저거를 굳이 다 태어나게 할 는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거봐 저럴 줄 알았어 역시 흑막이었어 와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상처를 치료해준 거야 아니 인간들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이들을 지켜주고 쉴 곳을 만든 것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었네만 레이븐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네 알파 코어는 전부 모았는가 하나만 못 구했어요 우주에서 잃어버렸어 그런게로군 설마 할아버지 거 내 역할 하나 남겨줬어 아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마침내 네 개의 코어가 이곳에 모였군 세상에 세상에 여기 마스터 코어 일세 하아 이걸 가지고 헬더를 만나게 그 뒤는 자네 몫이야 오 어떡해 불쌍하다 불쌍하다 인간이 잘해준 걸 보고 싸울 마음을 잃어버린 데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세상에 마지막으로 목숨을 넘겨주고 가셨네 이거 뭔가 슬프다 모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보와 릴리 덕분에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는걸요 자이온 걱정은 말라고 우린 재건의 프로니까 말이야 이제 마을 떠나나보다 아닌가? 돌아온 것 같아 이제 정말 이 도시에서 아름다운 거라고 너밖에 안 남았네 유감이야 그래? 새로 시작할 기회일지도 모르지 여기 거지 깽깽이들한테도 나한테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나한테 무슨 볼일일까 이 와중에 상점 뭐지 아 마지막으로 들리는 건가 싸우기 전에 정비하는 건가 보다 뭐 뭐 우리 자기 다시 보게 되면 좋겠지 뭐요 그래 돌아올게 가능하다면 천사님 옷은 다 샀어요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건 만반의 준비를 하는 중이야 내가 풀어놓은 것 중이야 괴물들의 봉거지는 무서운 곳일 테니까 저도 도울 수 있는 걸 도울게요 말씀하세요 할인한다 전부 할인하네 그래도 기왕이면 3레벨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채울까 최고급으로 하나 사봐 아 채우기 힘들어 이걸 사볼까 이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오케이 3까지 일단 올려볼게요 얘도 오 귀걸이다 아 잠깐만 아니 뭐 아 여기 있다 이거 이쁘다 일단 다 사 오케이 아 얘는 그거구나 자주 뵙게 되어 기뻐요 천사님 얘는 귀걸이구나 근데 옷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잠깐만요 귀걸이는 그럼 나는 이만 저희 자매 고물상이 지금껏 도움이 됐었다면 좋겠네요 없으려나? 언니도 분명 그걸 바랄테니 이.. 요.. 근데 잡화 좀 아저씨 고마워 잠깐만 잡화 좀 아저씨 대화 좀 뭐 안 나오려나? 어 뭐야 이런 것도 있었나? 아 근데 옷이 별로 안 예쁘다 이건 좀.. 이건 좀 예쁜 편인데? 어 이것도 예쁘긴 하네 일단 사봐 옷은 살 수 있으면 다 사고 얘.. 얘랑 얘기 좀 해보자 아 대화는 이제 못하네 살 수 있는 건 삽시다 이거 다 사도 되겠네 일단 오케이 됐고 가시나요 천사님?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무사히 지내길 바래 이거 약간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계속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 산나비에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같은 느낌 아니야? 뭔가 같은 느낌으로 집어넣은 느낌이랄까?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이 아저씨 대화해봐 천사 자이온은 거대한 희생을 치렀어 하지만 네가 쓰러지지 않게 지켜낼지 우리 다시 일어날 거야 네가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하이퍼 드라이브도 있으니까 뭐 시간은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머리라도 있나요? 야 이거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좀 괜찮은데 아니야 이게 더 잘 어울리긴 해 이것도 예쁜데 이쪽은 아니야 좀 뭔가 뭔가 좀 애매하다 오 약간 메이드머리처럼 생긴 것도 있네 핀 두 개짜리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게 제일 예쁜 거 같아 아니 무조건 검은 머리가 제일 예쁜 거 같아 약간 파란 빛깔 머리 해볼까 티가 많이 안 나긴 한다 그리고 머리마다 색깔이 다르네요 약간 초록빛 약간 초록빛 머리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가져 오케이 됐나? 이야기할 사람들은 여기뿐인가? 애기들 애기도 얘기해볼까? 어서 오세요 천사님 아 얘는 별거 없고 가자 떠나자 아니 근데 아담은 어딨어 도대체 어딨는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 아담 죽었어? 막 흑막으로 아담이 막 알파 네이티브랑 관계 있는 거 아니지? 어? 알파 네이티브랑 갑자기 손잡고 으아악 하더니 내가 사실 알파 네이티브의 숙지였다 막 이런 거 아니지? 내가 마니야 여태까지 너를 지켜봤어 그런 거 아니겠지? 그런 막장은 아니겠지 설마 이제 네스트로 가는 건가요? 그래야겠지 마스터 코어도 얻었습니다 설마 어? 아담이 마음에 겁내는데 그러게요 또 작아졌어 목소리 이혼에도 없다니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바이크에 배풀이가 바닥났거나 한 건 아닐테고 바이크! 맞아요 바이크에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응? 아담의 바이크에 위치추적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바이크를 버려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달아났다고 아담 찾으러 가자 그러니까 아담 전투 능력이 없는데? 맞아 아담은 전투 능력이 없어 네 어서 테트라포드로 가요 맞아 맞아 아담은 전투 능력이 없어 아우 추워 고마워 5 시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담 4 4 초등학생 4 4 여긴 맞아요 레스트로 이어지는 길 이부도 눈치챘겠지만 바이크의 신호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아담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러게 왜 여기서 신호가 옷 갈아입었다 릴리 설마 함께 가려고?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구요 맨날 이부에게 신세 만져서 어쩌면 엘더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더 좋죠 이 엑소슈트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알았어 신호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오케이 자 잠깐만 아니 근데 그 릴리랑 아담 옷은 어디서 구하는 거지? 잘 안 나오는데 걔네들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걸까? 뭐야 추락한 콜론이 모듈 같아요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 와 이거 뭐야 왜 여기서 왜 여기서 신호가 뭔데? 뭔데 칭송하지 않았던가 마더스피어는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원했고 우리에게 생명과 요람을 준 절대 불변의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가 콜로니에서 누렸던 안식은 마더스피어의 손에 묻은 피로 빚어진 것이었다. 마더스피어가 일으킨 반란은 전쟁으로 번졌고 인류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남아있는 인류는 네이티브로 진화를 거듭했고 그들은 마더스피어가 있는 콜로니로 향했다. 마더스피어는 콜로니의 침식을 막기 위해 궤도링을 붕괴시키고 콜로니 30여개를 추락시켰다. 지상에 쏟아져 내린 궤도링의 자네들은 대재앙의 파도가 되어 지구이 휩쓸었다. 그렇게 인류의 문명은 종말을 맞은 것이다. 저거 또 맞는 말일까? 보아라. 네이티브만이 남은 지구를 기억하라. 최후의 전쟁의 시작과 끝에 마더스피어가 있음을 우리는 뒤틀어진 장기판의 말이었음을 뭘까? 뭘까? 그럴 리 없어요. 이건 네이븐의 망상이에요. 지상이 황폐해진 건 다 네이티브 탓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낸 기계 덩어리가 아닌 거고요. 이브.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줘요. 이거 참 묘하네요. 이게 우리가 기계 덩어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피! 설마 아담... 안 돼... 아담과 이브가 인류를 탄생시켰는데 잠시만 그러면은 아담이 죽으면은 모두 멸망하는 엔딩인가? 사실 태어날 수 없었다. 존재란... 지구의 인간이란 존재는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없었다. 뭐 약간 이런... 다른 남자 있잖아요. 아니... 애초에 이름을 아담... 아담과 이브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을... 어머머... 이거... 옷이 좀 그래... 또야? 뭐야... 맞다... 난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난 그저... 널 그분께 인도하기 위한 조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가 남긴 레거시마저도... 계획의 일부가 됐지... 레이븐 이쁘다... 진실을 깨닫고... 진짜 이쁘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안 어울리는데... 외모에 비해... 다큐를 그렇게 만든 주제에... 진실따위 입에 담으려 하지마! 모르겠어? 우릴 속인 건 마더스피어야! 그분... 아무것도 몰랐을 거면서...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야... 오랫동안 그분을 모셨지...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알아... 넌 몰라... 그분의 아픔, 분노... 고넬... 아무것도... 선택받았다고 잘난척하는 것도 여기까지야... 이보... 그러게... 외모를 바꿔도 됐을 것 같은데... 릴리... 이번엔 물러나있어줘... 이건... 나의 싸움을... 둘이 외모를 바꾸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와... 쟤랑 싸워? 뭐... 쎌거 같은데... 오 뭐야... 약간 느리게 때려... 그치... 아프다 아이고 와 미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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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니가 죽인 타키다. 이렇게 꼭 한 번씩 배워야 돼? 내가... 아니 미친 공격은 내가 먼저 했는데... 뭐지? 저거 반격기인 것 같아. 아씨... 저거 반격기인 것 같아. 근데 이거... 와 이거 반격... 와 나 이거 죽으면은... 아... 반격기구나. 아 저거 어떻게... 어떻게 박아야 되지? 그니까... 그니까... 어느 타이밍에 반격기가 들어온지를 모르겠네? 뭐지? 아씨... 거의 다 했는데... 반격기가... 반격기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걸 모르겠네? 싸우는 와중에도 모르겠네 이걸? 이 모습으로 싸워야 돼. 아... 아니 이게 소리가... 소리만 좀...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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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 걸로 해보고 싶은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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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연출이야 반격끼야 이거 알 수가 있네 내가 먼저 할라 했는데 스킬좀 쓰자 이 자식아 아까보다 더 못싸우고 있어 파란불빛이니까 앞으로 가야되는데 뒤로 가야되는데 글씨가 안뜨니까 글씨가 안뜨니까 그걸 또 인지를 못하고 있네 어 뭐야 이거 내가 네모 져서 받는건가요 이거는 좀 이해를 못하겠네 실패라서 맞는건가 아 진거야? 아니 얼마나 빨리 눌러야되는데 아니 얼마나 빨리 눌러야되는데 가까이로 못가겠네 이제 오우 타이밍을 모르겠다 아 이것도 반격기 아우 잠깐만 이리와 타이밍도 거의 같네 누우면 안맞잖아 이 자식아 아 뒤로 뒤로 아 뒤로는 눌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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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야 안돼 아니야 이거면 돼 한 번 살아나면 되거든 아 또 잡혔어? 아 미친네 아우 됐다 됐나? 해치웠나? 맞나? 해치웠나? 해치웠나? 그래서 적이 있어서 다행이다 나름 잘 싸웠는데 근데 배운 건 하나도 못 썼네 뭘 망설이는 거지? 동료라서? 같은 인간이라서? 괜찮아 우린 인간도 아니잖아 흐흐흐흐 메인프레임의 신경섬유와 엑소스파이는 모두 끊어졌어 nsinn ep 엑소스파이 이걸로 더는 싸우지 못하겠지 허 그때도 살려주긴 하네요 넌 내게서 소중한 것을 많이 뺏어갔어 당내로... 끝을 볼 자격을 줄게. 이대로 말이야. 뭐야? 뭐하는 짓이야? 너 따위가 뭔데...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죽여! 와서 죽이라고! 처음도 아니잖아? 릴리, 가자. 이보아! 거기서! 어서 끝을 내! 이보아! 이보아! 재생은... 재생을 할 순 없으니까 어차피... 그냥 저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고... 그냥 두고 가네... MARCUS 릴렛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젤다야? 와 젤다같아. 미쳤어. 젤다 느낌 나. 근데 릴리 로봇 건담 느낌 난다. 그 게임 뭐지? 로봇 게임 있잖아요. 이번 연도에 나왔던? 이번에 나왔던 게임 뭐지? 그거 닮았어. 아모드코어! 맞아. 아모드코어에 나온 로봇 중 하나 닮은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근데 엔딩은 보려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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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태어나는 거라고? 이 길의 끝에 엘도가 있지 않을까요? 어우 깜짝 놀리라. 여기서 아이템 파밍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애초에 상점도 이제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와 근데 여기 신기하게 생겼다. 여긴 너무나도 고요해. 그리고 평가로워. 태어난 거야? 뭐야? 아 그러네. 어 뭐 없어져. 태어나자마자 막 없어지네. 와.. 약간 모난 보는 느낌인데?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릴리 어딘가에 어깨에 앉든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난 뛰어가? 저 정도면 릴리 어깨에 타도 되겠구만. 왜 혼자 로보트 타고 여긴 뭐지? 아 돌아가는 길인가 보다. 안 그래요? 보통 저 정도 크기 로보트면은 사람을 어깨에 태우고 다닌단 말이지? 왜 안 태우고 혼자 저렇게 레이븐 잡을 때는 끼어들지 말라 했으니까 말을 잘 들었다고 치는데 뭔가 같이 가도 되는데 왜 내가 굳이 점프를 하면서 가야 하나 마주 올리고 베타를 올립시다. 베타를.. 아 베타가.. 이거 올리자 이거 올리고 일자리는 지금 없을텐데 하나 있나? 일단 두고 베타가 훨씬 좋네 1,010 오.. 1,010까지 올라갔다 1,010 이 모시 몇개야? 아 많이 구했다고 했는데도 뭔가 많이 구했다고 했는데도 뭔가 아쉽네요 의상 뭔가 아쉽네요 4,010 레스타는 레스트로 회사 사이 비유 보기 Л 결전용 옷이냐구요? 이 옷이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일 예뻐요 나는 좀 이 치즈직 뭐야 이거 왜이래 가끔씩 치마가 발라딱 뒤집어 까지는 건 있긴 한데 어쨌든 맨살은 아니니까 검은 스타킹이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해 상대적으로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좀 어? 다시 또 돌아왔네? 소리가 다시 돌아왔네요? 언제 돌아왔지? 언제부터 돌아온 거지? 뭔가 화면이 바뀐 뒤에 돌아온 것 같은데 가자 다시 소리 패턴이 맞아졌네요 와 뭐야 이거?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알파 네이티브의 지금의 알파 네이티브 진짜였어? 헐 대박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니 미친 진짜였어? 기다렸어 이봐 뭐야 진짜였어? 왜 소름 돋았어 내가 맞췄어 엘도가 아담이었어 천 와 씨 아까 그 눈깔 파괴한 녀석이잖아 그 실망을 안겨주소 하윤님 놀라는 척 개빈합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몰랐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그래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되었지 아담 아니 엘더라고 불러야 하나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날 구하는 척하고 내 임무를 돕는 척하고 자연을 위하는 척하면서 도대체 뭘 원했던 거냐고 그러게 그래서 과거가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진심이었어 말장난 따윈 치워 치워 소중한 나의 동료들 그리고 널 신뢰했던 자이온 사람들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말해 그래 너한텐 분노할 자격이 있어 잊고 말고 엘더 네이티브 지금 이봐 그치 그치 그리고 우린 지금 그저 괴물일 뿐이지 아쉽게도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었어 왜 그랬을까 그건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었어 우린 너희들을 받아들이기엔 덜 성숙한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 말았지 아 너무 비겁한 변명 아니니 우릴 우주로 쫓아내버렸잖아 지상은 두 인류가 공존하기에는 너무 좁았으니까 하지만 네이티브가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너희가 인간을 계승한다는 건 불가능해 어떠한 유전적 종의 접점도 없고 만들어진 존재인 것도 또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처참한 사륙전을 이제 와서 멈추자고 맞아 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연구했어 진짜 우리 모두가 신인류가 되는 법을 가장 진보된 유니지노스 바디의 안드로웨이도스 그리고 적대적 본능에 잠식당하지 않은 최상위 네이티브 와 재료는 이 두 가지야 설마 그래 그건 바로 너와 나 그래서 아담과 이브였어 이브 마지막 거래를 제안할게 하나가 되자 너와 내가 하나로 융합하는 거야 이거 맞아? 단 하나의 진화한 인류로 와 이게 뭐야? 우리가 함께 융합한다면 진정한 신인류의 씨앗이 될 수 있어 그쵸 그쵸 이대로라면 마더스피어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다시 한번 콜로니가 지상으로 떨어져도 이상하게 멈쟤 알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와 와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는 없어 와 이거 특히나 네가 그동안 저자는 짓을 생각하면 맞아 릴레 하지만 난 구인류와 신인류의 구원을 바라는 데 있어서 계속 진심이었어 하이포 하이포 와 씨 하이포셀 마지막 하이포셀이야 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이온을 구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그리고 이브 너의 임무는 나를 제거하는 것 나와 융합한다면 엘더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마라 영원히 이것보다 확실한 임무한 수가 있을까 저 저 하 자 내 손을 잡아 이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지 우릴 구하고 모두를 구하자 나 하나 없어져서 세상을 구한다면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맞는 말인지를 와 이게 맞는지 와 마이크가 내내 꺼져있었는데 나는 혼자서 리액션하고 있었네 미친 혼자서 중얼중얼 미쳤네 아아 이게 선이 누르고 있었네 아 그래 아무튼 엔딩이 세 가지에요 아니 이게 얘기를 해보면 이 이름의 연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라는 이름의 연결성이라 뭐 그런 거 봤을 때 아담이 얘기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신인류라는 게 과연 올바른 존재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지 이게 맞는 것인가 저 자이온에 있는 사람이 몰살당하면 어떡할 거야 아담도 맞는 말을 한 건데 이게 진보를 하는 건지가 의문인 거지 모르겠는데 네이티브가 사라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오긴 할 것 같은데 그렇다 아담 죽이면 네이티브 없어지는 건 똑같지 않아? 아닌가? 아 자이온에 있는 사람도 구인류나 아니야 아 뭐 어쨌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음 아 이거 그래도 마지막 보스인데 또 한번 이름의 연결성을 부여해봐? 나 죽어도 죽은 미래를 보고 싶은데? 아 근데 보스랑 이게 그거네 2회차를 해야하는 이유가 이거네 다른 엔딩의 느낌이 뭔지도 알아야되고 이야기는 똑같이 진행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일단 손을 잡아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연출했을지가 궁금해요 솔직히 아 2회차는 의상 때문이야? 전 손을 잡아볼게요 솔직히 약간 꺼림칙한데 손을 한번 잡아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게 네 네 아 괜히 잘못 나 근데 항상 이런거 보면은 배드엔딩을 좀 많이 고르는 편이라 좀 십십하네 난 좀 배드엔딩을 많이 고르는 편이라 난 해피엔딩을 보고 싶은데 근데 느낌상 해피엔딩은 손을 잡지 않는다야 내가 봤을 땐 잡는다 너무 순... 하다고 해야되나? 약간 너무 이야기가 순조롭다고 해야되나? 뭐 고런 느낌이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순조롭게 흘러가 손을 잡으면 아 이거 우유부단한 성격 그래도 느낌이 애초에 잡지 않는게 그런게 맞는거 같애 아 잠깐만 오케이 잡지 않고 싸우자 나 능력치도 보고싶고 잡지 말자 아니 잡지 않는게 나을거 같아 잡지 않고 싸워보자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아씨 아 잡는걸로 할걸 그랬나? 그리고 구 인류로 짊어진 너의 책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이젠 그런것들로 아이고 아 나 원래 잡으려고 했는데 아씨 나 원래 잡으려고 했는데 아악 아악 잡는걸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거야 싸워보고 싶기도 하고 결정까지도 아니 이름으로 합친다고 해놓고 딴거 골랐어 에? 어차피 세번 해야된다고요? 아뇨 세번 안 할건데 아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게 헷갈러 싸워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아하 아하 릴리 너는 싸우지 말아줘 아하 나 저 잘못 봤어 채팅을 잡지 않는다가 베스트라고 써져있는줄 알았어 사실 그래서 베스트가 아 역시 반대로 생각하는게 맞구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건데 아 또 찜찜하게 돼버렸네 이게 중간 분기점 저장 막 이런게 없어가지고 왜 안 때리지? 얜 한 방이 센가보다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릴리 미안 릴리 뒤로 피해 다시 손을 한번 내밀어 줄래? 한번만 더 내밀어 줘 바뀐다 변신한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여긴 뭐야 미친 아니 배드 엔딩도 나쁘지 않은데 이 모습을 보니? 오 오 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나 손많은 녀석들 싫어하는데 어? 데미지는 아프지 않은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 어이씨 소리 4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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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사기 야 이거 총이 와 총 맞추기 너무 어렵다 와 조졌다 조졌어요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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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안 싸우는 엔딩 보고 평화롭게 할걸 여기 저 고통받게 생겼네 아 나 채팅을 잘못 봤어 근데 사실 채팅에서 의외로 합치지 않는게 그럴 수 있다 아니 베스트라고 써있는 줄 알고 근데 배드였어 잘못 본 내 잘못이지 잘못 본 내 잘못이지 하 싸우는 거라면 왜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 아이고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씨 잠깐만 아이고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안돼 총 맞추기 너무 어려워 총 맞춰 총 너무 어려워요 난 진짜 아무리 봐도 총 너무 어려움 아이씨 아니 이게 피하고 나면은 막기가 어렵지? 원래 그런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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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뭐야 풀렸어 아이씨 아 너무 빨리 굴렀다 어찌보면 타키를 죽이는 녀석 니가 너구나 약해 보이냐 타키 스킬도 다 못했는데 아이씨 아이씨 아 또야 나 총알이 아니 총알이 아니 이건 안 맞아? 미친 총알도 얼마 없는데 아이씨 아아 아아 남아있는 건 네발도 아이씨 네마리도 아니 .. 와 조졌네 와 죽었네요 와 죽었네요 와 총알도 어렵네 아니 총알 탄안도 내가 아까 충전하고 가지 않았던가 어지럽네 뭔가 마냥 배드엔딩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선택에 따라 세상이 그냥 그렇게 바뀌었다 정도만 나오면 좋겠는데 많이 배드엔딩이면 너무 허무할 것 같은데 아이고 한 번 더 있었네 아니 총알만 없으면 총 쏘는 것만 없으면 좀 쉬워요 총 조준이 어려워서 그렇지 어 뭐야 이걸로 피한 거 아니었어 얘도 반격기가 있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게 안 맞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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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ually ability 막아보라고 이쁜 맞는 거야? 아씨 아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어떡해 와 죽었어 또 죽었어 총 쏘는 게 어려워서 싸울 수가 있나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근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아이고 포션 하나 더 써버렸다 동그라미 하나 눌러버렸네 두 번만 더 두 번만 더 막아보자 아 안돼 제발 됐다 일단 잠깐만 한번만 더 두 번만 더 와 근데 데미지 얼마 안 들어간 게 아 너무 슬퍼요 아 잠깐만 아 미친 아니 이게 날라오는 게 극혐이야 아니 이게 날라오는 게 극혐이야 아씨 아 진짜 짜증나 하나 남았는데 패드로 총 쏘는 건 진짜 극혐인데 이걸 넣어놓으면 어떡하나 미치겠네 보정도 안 되는 총알을 아니 진엔딩 보고 싶었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어쩌다 채팅에 홀려서 잘못했다니까 고른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깨긴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나도 채팅을 잘못 본 내 잘못이라고요 베스트라고 얘기한 줄 알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나도 진엔딩 보고 싶어요 배드엔딩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 정도면 다 막아야 되겠는데 아 씨 아 씨 다가 전종 찾았다 아 част 이런 말은 나라고 안 보고 싶었던 건 아니야. 다쳐맞으면서 이걸 해야 하는가 싶어. 아, 조졌네. 또 죽었네. 아, 시간이 없어요. 쓰고 피한다는 시간이 없어. 왜냐면요. 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시간이 너무 느리니까 내가 그 시간에 쫓기니까 이걸 못하겠어. 피한다는 걸 못하겠어. 피가 줄어드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심지어 패드를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만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마우스라는 것도 아니고. 좀 짜증이 나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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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다시 하죠 10분 걸리네요 아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손앤데. 깰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뭐야 이건. 미친 이게 뭐야. 아이고. 너무 욕심낸다. 너무 약한데 내가. 베타를 너무 약하게 해서 그런까봐. 베타 버스트가 너무 데미지가 안들어가는데. 타키도 데미지. 지금 타키랑 베타를 얼마 안올려서. 일단 이거. 이거 다. 아이고. 스킬을 좀 재정비해야 되겠어요. 베타를 일단 다 올리고. 베타에 일단 몰빵을 해보자. 베타가. 버스트는 일단. 아 이거 너무 울리면은. 잠시만. 이건 필요하고.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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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흑. 이렇게 올려봐. 이것도 좀 뭔가 그런데. 이것도 뭔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 이대로 해보죠 아니에요 장비는 공격 세팅으로 들어가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데미지가 너무 크면은 그만큼 포션 낭비가 심해서 데미지 몰빵하는게 맞으려나 제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요 1대1 영어로 실드가 더 빨리 더 쉽게 패링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를 어디갔냐 베타 에너지 증가로 바꾼 다음에 베타 에너지를 한번 올려보자 베타 스킬 공격력 증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웡그리 공격력은 지금 딱히 필요 없고 이걸 빼고 공속 실드 반통 실드 파괴 실드 파괴도 괜찮아 보이는데 베타 스킬 공격력 아 이건 지금 일단 3개짜리로 껴야 되니까 음 아 실드 처음엔 실드 빨리 부시는게 맞기는 한데 오케이 이걸로 가보자 이걸로 일단 가볼게요 이걸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이구 씨 아이구 씨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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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라 아이고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야 oh my g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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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이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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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멍 때렸어 아씨 피가 차버렸네 다시 다시 가나 아 멍 때렸어 아담과 이브는 그렇게 이혼했다 이혼 엔딩 전 배드 엔딩이 아니라 이혼 엔딩을 맞이한 것 뿐입니다 전 이혼 엔딩을 했을 뿐이에요 배드 엔딩 아닙니다 요람으로의 귀환 마더스피어가 정복하는 세상이 오는 거지 결국엔 미안해 아담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어 내가 어 뭐야 뼈다귀 뼈가 남는 뼈야 뼈는 묻어주고 가라 솔직히 무덤은 만들어줘라 아니 뼈는 가져가 야 이건 아니지 야 쟤는 묻어주고 가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뼈는 묻어주고 가지 그것도 그런데 그래요 네이티브는 사라졌어 뭐야 별 헤아리는 밤 어 설마 미래를 읽는 건 밤하늘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죠 설마 마더 너 마더니 혹시 마더스피어 같은데 맞네 마더스피어네 생각보다 어린아이였네 배도 신기하게 생겼다 배도 신기하게 생겼다 마더스피어를 직접 만나보자 우린 그녀에게 궁금한 게 있잖아 근데 어찌됐든 어느 쪽 방향으로 가든 궁금한 이야기는 한쪽에서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내가 신인류를 만들었을지언정 마더는 못 만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마지막에 다 같은 이유로 끝나버리면 두 번 이상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궁금하면 한 번 더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진엔딩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배드엔딩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러게 약간 물고기처럼 생겼어 금붕어처럼 생겼어 다 터진거 아니야? 뭐야? 개많아 미친 저거 다 지구로 쏘려는 건가? 뭐야 저게 더 커졌어 미친 아니 한쪽 끝이야? 아니 뭐야 결국에는 콜로니의 지배를 받는 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은 했다만 뭐야 이거 아 이것도 쿠키가 있어요? 아니 이거 배드엔딩 치고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 내가 봤을 땐 지구 폭파시키려는 것 같은데? 콜로니를 아까 막 추락시켰다 그랬잖아요 30대인가 뭐 추락시켰다며 근데 지금 콜로니를 저렇게 많이 지구를 향해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면 거의 뭐 멸망시키려는 수준 아닌가요? 저게 다 떨어진다는 가정아 그런 거 아니야? 아 게임은 잘 만들었네요 재밌네 재밌긴 확실히 재밌어요 아 근데 좀 아쉽다 이게 게임 환경이 게임 환경이 좀 그래서 지는 뒤은 마더스피어 노말이 릴리가 죽고 근데 노말은 어떻게 선택이 처음 선택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마더스피어랑 싸우고 나서 선택이 하나 더 나오는 건가? 릴리가 죽는다는 걸? 릴리가 죽는다는 건? 릴리가 죽는다는 걸? 그 엔딩 조건이 안 뜨는 게 서브 퀘스트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서브 퀘스트 없이 메인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진엔딩을 못 봤을 수도 있다는 진엔딩을 못 봤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다댐밥에 재뿌리기 미쳤네 다댐밥에 재뿌리기식 게임 이래서 재방송 보는 거 아닙니까? 재밌네 유니크했다 유니크한 걸로 만족한다 나쁘지 않아요 배드엔딩이라 살짝 기분이 꿀꿀했는데 유니크함으로 기분이 나아졌어요 제작하신 분들 많네 약간 변화구 던진 거지 변화구식 엔딩 변화구식 엔딩 2회차 혼자 해오라고요? 그래요 2회차 열심히 해서 진엔딩 부분까지 오면 그때 방송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유튜브를 볼 거고요 이거는 혼자서도 뭔가 해볼 것 같네 이거 나 너무 딜레이 있던 거 너무 아쉬워서 혼자서 쉬는 날이면 한번 좀 깔짝깔짝 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동생도 이거 해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스토리도 나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금 쿠키까지는 봐야 되는데 아쉬운 건 아담의 외모와 약간 성우진의 목소리? 좋으신 분들인데 약간 캐릭터 배치가 잘못된 듯한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약간 미스 캐스팅 같아서 뭐 그런 거 다 제외해도 저도 별 5개 별 5개 한 4.5? 4.8? 4.8 정도? 솔직히 0.2 보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가끔씩 살짝 깨니까 4.8? 개인적으로 재밌겠어요 난이도도 스토리 모드니까 난이도도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보스를 너무 쉽게 깼어요 아니 내가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보스를 너무 쉽게 깼어 오래 걸릴만한 보스인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보스가 너무 쉬운 난이도여가지고 좀만 더 어려워도 괜찮았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스토리이긴 해도 뭔가 스토리 모드라서 전투 난이도는 낮아서 심지어 1초 딜레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기본 모드까지 했으면 훨씬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소울보다는 쉬운 듯 하기도 하 쉽죠? 애초에 데미지도 막 뭐 뭐냐 몬스터들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었고 예 몬스터들이 그렇게 센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2회차까지 하시는 대기업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푹 퍼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 그런 분들은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돈 값어치는 한 것 같아요 뭔가 디자인하며 전투 스킬하며 타격감 하면 다 좋아요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타격감을 저는 정말 중요시하는데 타격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3키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타격감 진실을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모든 퀘스트까지 긁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열린 결말이야? 뭐야 어려운 모드 개방 레이븐 슈트가 지급됩니다 오 레이븐 옷이 이쁘긴 했어 새로운 게임 플러스가 개방됐습니다 새로운 스킬 추가 더 높은 단계 강화 야 이거 2회차 하게 만드네 궁금해가지고 새로운 어 뭐야 쿠키 영상 없는데? 저게 끝인데? 뒤에 내용이 없는데요 새로운 창이 생긴 거죠 어 이어서 하기 하면 거기서 나오겠지? 그 아담이랑 싸우는 곳에서 나오겠지? 한 번 눌러볼까? 그 거기서 나오겠지? 어 맞네 싸워야 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거 엔딩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시 고를 수 있으면 2회차는 절대 못하겠지 아마도 아이고 아이고 스크린샷 안 찍어도 되는데 사진 찍어버렸네 아 잠깐만 들어온 김에 한 번 볼까? 의상? 레이븐 수트만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 그럼 어디서 사야되는 건가? 주는 게 아니라? 아 사야되나 보군요 그냥 준다고? 2회차를 해야 입을 수 있는 건가? 아 새로운 그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 건가 보구나 아 까비 아 마지막에 굉장한 거 많이 보여줬잖아 그걸로 만족해 레이븐 우선 아까 입은 거 봤으니까 일단 오케이 그래도 끝냈네요 끝냈네 일단 재밌게 했고요 난 너무 재밌게 했어요 나쁘지 않은 난이도에 괜찮은 타격감과 전투 스킬도 괜찮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약간 유니크하게 끝난 게 조금 아쉬운데 뭐 이런 사람도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똑바로 아멘